흠 시켰어요? 응 뭐 시켰어? 형은.. 형은 김치볶음밥 응 나는.. 김치 할당류랑 그렇게 채워야 되거든요 나는.. 파스타 치킨 파스타 치킨 파스타랑 김치볶음밥을 같은 가게에서 팔아? 그니까 그 김치볶음밥이 좀.. 이탈리안 음식 기반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나 알어 뭐 리조또 리조또가 아니고 필라프라 그래가지고 김치 필라프 뭐 그런식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김치만든거 같아 어 그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동네도 맛있게 하는 데 있어 자 아무튼 맛있겠다 자 그리고 오늘 해야되는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내수용 월드컵이 하나 있습니다 내수용 월드컵이요? 뭐죠? 바로 바로바로 응 내가 내려봐야 하는데 내수용이라 하면은 제가 한 12개를 준비했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오 진짜.. 진짜 12개 준비했네 미쳤네 저는 항상 이렇게 있죠 할게 준비성이 추천하신대 이야 이거 진짜 합니까? 이게 근데 옛날에 했던거랑 똑같아 사실 사실 밥이 오기 때문에 아 해줘요 더 한번 둘러보게 고기동 허민천 주민 월드컵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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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압니다. 고기동의 호민촌 주민으로서 활동할 것 같은 생명체가 잔뜩 있어요. 어떤게 더 매력적인지 고기동은 지금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폈어요. 거의 모든 꽃들이 개화를 했고 정말 예쁩니다. 일단 가볼까요? 벚꽃특! 뭔지 알아요? 벚꽃특! 피면 비옴. 다 떨어졌어. 비와가지고. 벚꽃특? 비옴은 땅하고 초밀착해가지고 빈듬댐. 판박이 됨. 땅비듬댐. 땅비듬댐. 최악의 표현이네요. 땅비듬댐. 진짜 드럽다. 진짜 드러워. 그리고 저한테 자꾸 비듬 나오냐고 가끔 DM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 네. 안 나옵니다. 비듬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안 나와. 네.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안 나오더라고. 형이 깔끔한 거고. 여기서도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머리에 있으면 그게 비듬이야. 근데 머리에 각질이 안 생기는 거죠. 구독 감사합니다. 깨끗하잖아? 아 재밌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스타 DM창에 90%가 이런 거야. 다 이런 걸로 차 있어. 이런 게 오면서 글도 똑같아. 네. 작가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작가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작가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면서 이런 게 하루에 한 3, 4개씩 와. 그것만 모아도 이거 충분히 만들어요. 128강 할 수 있어. 충분히. 고기동 호민촌이라고 제가 가상의 촌락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네. 호민촌 촌락 설. 네. 고기동에는 주호민이 여럿 살고 있다. 여럿. 한 천명 정도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네. 이 주호민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같은 게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덜어있어서 그렇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다. 그렇죠. 작고. 백종원님이 그 100명인 것처럼 사실. 그렇죠. 뭐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어. 그런 광고가 있어요. 음. 돌고래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에요. 아. 뭐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고기동 호민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 어떤 주민들이 있을까 해서 좀 알아보는 월드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왼쪽 뭐 보급형 주호민이고 오른쪽은 사색을 즐기는 주호민인데 오. 어떤 게 더 그 원조 그 로얄블라드 주호민하고 좀 더 닮아 맛있을까요? 오른쪽이 체형까지 지금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먹는 건 뭐에요? 컵라면인가? 아니 무슨 컵라면 한 손을 좋게 들고 먹어요. 커피죠 커피.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냐아냐. 이거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로. 컵. 컵 이거로. 배도 내밀어야 되잖아요. 배가 요즘 엄청나왔어. 어때요? 또. 미쳤네. 형. 상이탈이. 상이탈이는 좀. 야. 똑같다. 미쳤다. 여기 조금 내려야죠. 좀. 미쳤다. 왜? 똑같다. 진짜? 네 완전 똑같아 요것도 하죠 징그러 똑같아서 징그러 사람이 막 좀 약간 초자연적인거 보면 막 징그럽고 사색을 즐기는 주호민 우통 까달라고요? 보급형 주호민도 좀 있는데 사색을 즐기는 주호민 어우 안돼 오늘 안돼 보급형 주호민도 있어 보급형 주호민도 그 특유의 그 귀엽네요 눈썹 눈 코 입으로 떨어지는 이 이목구비가 닮았는데 닮았어 저것도 저거 입모양도 되게 닮았네 강하다 이거 두개다 근데 사색을 즐기는 주호민이 지금 현재 주호민과 더 닮아있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급형 주호민은 좀 만들어야겠는데 뭘 만들어요? 저 굿즈 아 요거? 요거 만들면 좋지 그래서 이제 옷도 입히고 어 뭐 곤색티라던지 그렇죠 그 빨간잔바 빨간잔바라던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위에 그거 뚜껑 뚜껑 그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벗겨져 거꾸로 그 옛날 그 문어괴물 이렇게 하는거죠 괴도 주호민 대 듬직한 가장 주호민 흐흫 이거는 전에 한번 했었죠 풍경하고 있을 때 저 베르셀르크잖아요 달팽이 달팽이 아저씨 똑같지 지금 저 똑같애 이야 똑같네 진짜 똑같네 그리고 괴도 주호민 흐흫 흐흫 괴도 주호민 좀 느낌 있는데요 산타죠 저것도 느낌이 있어 저 특유의 뒷모습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저것도 저 엉거주침한게 어 저 제가 몰랐는데 저는 제 몸 전체를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봐도 그냥 옷장 거울에서 그냥 그냥 평범한 스탠딩 포즈잖아 근데 이제 말년을 건강하게나 이런걸 찍으면서 제 몸이 졸라 웃기게 움직인다는걸 알았어요 아 몰랐어요 그 자네 몰랐어 좀 어! 눌러버렸네 아 원래 이거 골랐어 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좀 약간 뭐지 이상해 뭔가 미묘한 이상함이 있어 기괴함 어 기괴 그 뭐 아 뭐라고 해야 되지 프레임드랍이 있어 아 몸에 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돼 어 몸이 약간 이상해 프레임드랍이 있고 서버 서버가 지금 막 좀 안좋아서 그리고 그리고 다 그 특유의 움직임이 있더라구요 침착하면은 프레임이 너무 높아요 아 저도 아니 저도 움직임이 기괴한게 아 기괴하고 그리고 기아는 걔는 물리엔진이 약간 고장난거 있잖아 이러는게 있어 가끔아 아니 그 아니 그 고양이들이 하는거죠 갑자기 막 이래서 갑자기 지운자 그거 아니면 막 이래 막 버리면서 갑자기 막 지운자 막 이상한게 있어 막 이런게 막 이러면서 응 아니 그 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지운자 막 막 갑자기 급발 막 이상한 시작하는게 있어 그리고 어 아 맞아 이렇게 하고 눈 눈은 이렇게 어 맞아 맞아 그리고 하고 나는 요기 요기 배에서 이 골반 이게 꺾여가지고 어 상체는 안 움직이고 하체만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여 이상하게 움직여 나도 무슨 뭐 어 그렇다고 그리고 모델 나는 모델링하는 모델러가 뼈도 이상하게 심은 캐릭터고 형 프레임 드랍이 있고 걔는 코드오류 코드오류가 있어 걔는 약간 휴먼 폴플레처럼 움직이고 걔는 코드오류 자 저 왼쪽에 페트병 그림자죠 삼호민 아 삼호민은 세 명이 오리라 여기 지금 보면 얼굴 네 이게 이것도 그 주호민 없는 주호민 월드컵에 있었던 것 같아 몇 개 좀 겹치는 게 있더라구요 보니까 진격의 주호민은 안 닮았어요 진격의 주호민은 진격의 이런 캐릭터가 나와요? 뭐 거기 별 거인이 다 나오니까 거인이야 얘는 거인 거인 아니야 사람이야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 안 봐가지고 거인이겠지 뭐 근데 눈이 지성이 있는데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이 응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 막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세상으로 부실로 막 들어와서 이게 거인이 밖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 스토리가 필드에 그리고 인간은 이제 벽을 싹구 그 안에서 막고 있어 발발 떨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인이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막 들어와 먹으려고 아 인간 먹으려고 저번 먹어 그냥 막 먹을 게 없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엄청 큰 스포래요 그건 하지 말래 알아요? 다 봤어요? 끝까지? 끝까지 안 봤어요 어 애초 모르네 아 그걸 모르는 상태로 거인들이 계속 오는데 응 그게 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만화가 그게 뭐 되게 스케일이 크대 응 그것만 알아요 음 그래 응 그게 스포라는 게 스포야 아 맞아 자 아무튼 이게 거인인지 그냥 호민촌 주민인지는 모르고 모르는데 근데 눈이 거인의 눈이 초점이 뭐 이렇게 있나봐요? 아니 나 저런 눈을 처음 봐가지고 지금 되게 이실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거인들 보통 이제 지성이 없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막 먹고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저거는 너무 그냥 말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 그래요 너무 초록이라서 저는 저 사모민이 마음에 드는 속드는데요 체형도 비슷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에너지가 있는 건 ZOOM이라고 할 수у 없죠 이게 에너지가 너무 넘쳐 저기서 방전이 돼서 이제 눈이.. 윽 맞아요 그럼 사모민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모민은 응 그 노부유키 작가님 어 그 Detective 카즈야같이 생겼다 그러네 그냥 머리털으로 그냥 카즈야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이빨 엄청 보이면서 웃을 것 같네 주호민 아래 주호민 쭈아쭈 그리고 표지모델 주호민 북경예술 견문록에 있는 주호민하고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표지모델 주호민 같은 경우는 닮았다고 생각해요 안 닮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 아래 특히 저 어린이랑 위에 저 표정을 저렇게 지으면은 굉장히 닮았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저어볼까요? 응 걔 똑같네 특유의 그 표정이 있네 응 입 이거는 표지모델처럼 이것도 있어 이것도 간혹 가다가 으아아아아악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요게 나와 으아아아아악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호민 아래 주호민이 좀 맞지 않나 저도요 두 개나 있잖아요 두 개도 있고 이 그 특유의 이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침착면도 있고요 왼쪽에 이게 이게 네 아 이건 저는 아니죠 왜요? 네? 왜요? 눈이 네 눈이 너무 또렷하잖아 으음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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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니 두 개가 어떻게 같은 동네에 사냐고 하하 하하 고기동이 너무 추워서 얼어붙은 주호민인데 응 고기동 여름이 너무 더워서 더위를 타는 주호민 이번에 그 기상청 쪽인가 어떤 전문가 분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기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기후가 X같아서 그냥 그런갑다 올해는 좀 유별나네 이러고 넘어간대 근데 캘리포니아나 뭐 그런 데처럼 원래 기후가 그냥 잔잔바리로 맨날 비슷한데는 맨날 산불 나고 엄청 그게 체감이 크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래 X같아 가지고 50도 차이 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뭐 난리나도 뭐가 변했는데 원래 X같은데 이래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날씨가 응 그래서 체감이 덜 된대 음 외국은 그 뭐 캘리포니아 이런데는 거기 막 맨날 불 나고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전문가가 얘기했어 전문가가 그럼 그들이 그들의 난리는 우리의 일상이네 그렇지 말 좀 봐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골라야되는데 네 더위를 많이 타는 주우민이 좀 더 닮았죠 응 얼어붙은 주우민은 사실 요런 얼굴은 아니에요 요거는 좀 약간 코가 약간 담긴 했는데 그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인간을 뭐 북반구 남반구 네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은 요기는 이제 오른쪽은 주우민 류 왼쪽은 김계란 류 김계란 류 라고 해요 저게? 코나 요런 쪽이 아니 김계란 님 얼굴을 모르니까 모르겠네 아니 그 그 아 계란 님 그냥 딱 그 얼굴 그 그 수염 붙어있는 얼굴 너도 동그란데 저 오른쪽 저도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그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김계란류 민머리와 아 위인을 성재형님이네요 위인을 제가 저걸 딱 보고 성재형님이라고 하는 건 실례.. 실례인가? 되게 무례하시네 민머리는 하하하하 잘 그려가지고 민머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네 김계란 님 류 음 저게 이렇게 타원형 타원 그 선글라스를 쓰긴 했지만 맞아요 여기가 코가 좀 부각되면 이렇게 음 이렇게 있어 응 주호민유 주호민유 납작해 동그래 어 완전 동그래 동그랗고 이 여백이 많아 하하하하 그럼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주호민이 닮았다고 하아 씨박 씨박 똑같애 여기까지만 봐도 하아 맞아맞아 와아씨 폭력적이다 이렇게 여기 여백을 남기면 주우민유가 돼 이게 여기가 길쭉하고 여기가 길쭉하고 여기가 길쭉하고 여기가 길쭉하고 뭐가 낫다고 할 순 없어 아 그쵸 응 서로 다름이야 근데 저 제 머리같은 저런 형태는 이제 하이바가 같은 걸 사잖아요 여기가 너무 찡겨 진짜 아 옆에가 넓어 너무 압박이에요 진짜 진짜 힘들고 특히 마스크 끈도 끊어질 것 같아 몇 번 끊어졌어 아 왜냐면은 주호민유는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하이씨 함부끓이기 진짜 잘 받는다 피카소네 피카소야 이렇게 떨어지기 땜에? 아니C! 저 그 듀니의 무슨 백작 아니냐? 어? 날라다니는 백작이잖아! 아냐아냐아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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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땜에 응 귀가 한 이쯤에 됐어 그니까 여기가 여기서 입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걸릴 수밖에 없어 멀어요? 실제로? 실제로 멀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알겠죠? 김계란류와 주민류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타원형의 코가 좀 길고 그래서 이게 빠박이가 됐을 때 남성미가 있다고 하는 그 빠박이는 김계란류 빠박이예요 음... 요 주호민유 그... 민머리는 큐트함! 그리고 인상이 되게 부드러워보이고 동글동글해지니까 약간 호감형 요런 장점들이죠 네네 올리세요 뭐가 난 높은지도 몰랐어 백작이랑 남작이랑 그거 알죠 공작은 또 뭐야 그럼? 뭐가 높아? 그게 응 내가 유튜브 봤는데 응 공작, 백작 그거 있죠 응 자작도 있잖아 응 또 무슨 작 있어? 후작도 있어 맞아 공... 아 공후 아 알다 그 순서가 있어요? 공후 공후 백자남이래 백...자...남 이렇게 있죠 아 남작이 제일 저기구나 떨어지는구나 응 그래서 아수라 남작 아수라 백작이지 백작 아니야? 원래 원본은 남작이야 남작이요? 아수라 남작 응 그리고 그 누구야 브로켄 백작 머리 들고 다니네 아 그리고 고공, 대공 공 대공 아아아아아아 대공 후작도 어디 나오는데 후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컴버...그 바꾼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그 자귀를 뭐... 무슨... 뭐 도정후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잖아요 삼국제 보면 응 뭐 무슨 공 아 후...그 후야? 응 이거 삼공 할 때 그 공이에요 공작이 영어로 그거죠? 듀크 듀크 어 공작이 듀크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껴 맞춘 거예요 이제 그쪽 개념하고 이렇게 개념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막 어 왔네 밥먹고 아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가 공국이구나 많이 들어봤어 공세는 어 중앙집권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어 봉건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쵸 중세 봉건사회가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가신 그걸 맺고 계약을 맺고 공작한테 앗 뜨거 우와 이 미친 뜨거워 좀 뒤로? 어 뒤로? 응 맞아 맞아 그 맞아 드라퓨라 나오는 것도 그 왈라키아 공국이잖아요 그.. 그 뭐지? 지식해적단에 그걸 다뤘어요 그랬어요? 그거 포샘 알겠습니다 응 지식해적단이 삼수자님이라는데야? 응 참 세상이 좁다 좁아 그래가지고 원래 로마에서 자기가 나라가 위험하니까 응 게르만 용병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어 게르만 용병들한테 맞아 감투를 하나씩 떼주면서 자치권을 인정해주는게 응 뭐 노르망디공 뭐 멍공 해가지고 오 줬던게 그게 시작이고 뭐 그 공들을 감시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감찰 뭐 그.. 뭐지? 장학사 장학사 보냈는데 아 장학사가 온 김에 계속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애한테 응 우리 서로 피곤하게 감시하고 감시당하지 말고 니 따로 땅 떼줄테니까 공이 거기서 치즈 오븐 니대로 살라고 하는게 백자 그렇구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건 이건 다 먹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중이라고요? 흐흫 험 후..... 흐으.... 엄부셔 시다구? 아 피크해 맛좋다 맛좋다 새우도 늘었네 치즈김치볶음밥 5분 5분에도 그걸 돌렸나봐 그릇이 엄청 뜨거워 여기가 싸요 얼만데요? 7천원? 8천원? 기본 6천원 오! 6천원이면 굉장히 괜찮은데 기본 6천원에 지금 치킨 추가해서 천원 추가 치킨이 조금있음 그게 그래도 남나? 요즘 만원이 기본인데 밥값이 참 비싸요 요즘에 맛은요? 맛은? 맛은 좋아 안정적이야 맛은 뭐 그냥 맛은 뭐 그냥 좋아요 네 그니까 난 먹어보자 어떻길래 맛이 막 어? 15,000원 느낌인데 이런건 아니야 김치볶음밥이 훨씬 맛있는데요? 간이 좀 약한데요? 그래요? 뜨거워요 먹어봐요 음? 전무님 채팅이 있대 전무님? 전무님 오늘 전무님 오늘 전무님 오늘 전무님 오늘 전주 위대한 날입니다 언박싱 대기중이라는게 아기얘기에요? 참 아니잉 좋아요 형이서 짱나 언박싱 대기중이라구 danced really 전무님 손 넘쳐마세요 헝박싱 이야 4월 14일 좋다 아무리 본인과 친하셔도 그런 드립은 좀 삼가해달라고 하는데요 누가요? 응? 파스타는 시켜먹는게 아닌데 어? 파스타는 뿔차나 면이라 그래서 그런거 아니야? 왜요? 왜 파스타는 시키면 안돼요? 면이라 안 불었는데 아 나 척 웃었으면 괜찮아 라고 읽었어 저도 웃고 나도 웃었으면 괜찮은데 잘못 읽었네 내가 또 흠 음 돼지 파스타랑 비교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 파스타 아세요? 예 통천님이 만든거 통천에 돼지 파스타? 맛있어보이던데 진짜 뻥같이고 응 돼지 파스타가 더 맛있어 사장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돼지 파스타는 장면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요? 뭔가 좀 음 좀 이상해 돼지 파스타 거부감 느껴세요? 응 올라간 다음에 제가 어디서 검색을 해봤어요 응 돼지 파스타 원래 있는 말인가? 응 없어 없어 지가 지어낸 말이야 심지어 돼지도 안 들어가 있어 양이 많아서 돼지 파스타인거지? 응 음 옛날에 냉면이 그게 유행했었거든요 양마른 냉면 알죠? 세수대야 냉면 세수대야 냉면 세수대야 파스타 그게 난거 같아 제가 옛날에 냉면집에서 알바했었거든요 응 되게 아픈 때 응 세수대야 냉면집이었어 우리는 엄청 많이 주고 응 배고프면 리필하세요 진짜 어 완전히 그냥 이만한 그릇에 나와 냉면 그릇에 후원감사합니다 보통 그런 데서 그 납작한 돈가스도 같이 하지 않나? 근데 거기는 냉면만 근데 웃긴게 뭔지 이만한게 이야 스님이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이래 스님이 와~~ 딱 봤는데 이 안에 딱 정상량만 냄비만 이만한거야? 그냥 일반적인 냉면 냉면 양이야 근데 오히려 이게 커가지고 괜히 실망해 아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냉면 거기다 줬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리필 했을텐데 우와~~ 그래서 나오니까 와~~ 당연히 실망하지 그러면 나 그 일하면서도 계속 거슬렸어 거기서 소신바도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소신바도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소신바도 소신바도 할 생각을 못했어요 소신바도 어차피 남의 가게인데 라는 생각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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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일종의 골목식당 같은거네 그쵸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 나는 형도 하잖아요 위펄렛이 거긴 1점짜리 원고가 아니에요 아 출발점이 다르네 그래요 가게 사장이랑 싸우는 것도 나오려나? 그니까 싸울까봐 왜냐면 고집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근데 싸우면 응? 오히려 좋아 왜 좋아? 강나가사? 방송적으로 아니 난 진짜 위험할까봐 아니 난 진짜 위험할까봐 왜냐면 1점을 받았다는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도 불안해 형 위펄렛이거 응 받은거 네 지워놓은거 다해요? 아니요 그.. 거기서 골라세요? 다하죠 그니까 그.. 기한내에 온건 다하죠 120개면 120개 다하고? 예예 이제 백.. 한.. 이틀만에 이제 120개가 왔는데 120개를 제가 이제 제 능력으로 이제 하면은 세달이 걸리더라고 응 한개하니까 그정도 응 한개하니까 그정도가 매주해도 한.. 한회에 하면은 몇개씩 쳐요? 한회에 한 대여섯개 보는데 일주일에 제가 두 번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서 세달? 그래서 120개? 네 근데 이제 생방으로 빨리 일단 좀 하고 이제 편집번은 천천히 올리려구요 일단은 그분들 빠른 피드백이 좀 필요하니까 생방으로 일단 좀 많이 해놓고 데뷔한 작품 많죠? 데뷔한 작품 음.. 한 열 몇 편 되는거 같아요 많지 응 본게 많으니까 그치 그게 다지 그게 다라니? 그게 다라니? 농담농농농 농담농농 아 그.. 그.. 퍼센테이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내 말은 원래 잘하는 분들이라 이거지 아 제가.. 사실 원포인트로 바뀌긴 힘들어 아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데뷔하신 분들은 이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데뷔할만하니까 하는거고 맞아 그쵸 그거 맞아요 그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잘 아는데 남에게 한 번 더 들었을 때 교차 검증이 되니까 내가 좀 알긴 하는데 좀 아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은게 네 이제 확실히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접은 분도 몇 분 있어요 근데 뭐 말씀하시는거 보면 네 돌려서 말하시진 않더라구요 아니 나름 돌려서 하시는데 네네 딱 아닌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저번에 김풍 작가님하고 이제 디스코드 연결해서 같이 한번 했거든요 너무 편하더라 아 그분이 다 그 직설적인거 다 해주고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은 말만 다 해주고 그니까 내가 되게 편하게 이제 비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 처음엔 돌려서 말할 줄 알았는데 돌려서 안하더라 돌려서 말하면 근데 아까 딱 반응이 0.3초 딱 경직되면 어 돌려서 한건데 라는 경직이 딱 돌릴때도 있고 그니까 오히려 오히려 정말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어떤 커다란 결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못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안 돌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딱 하면은 바로 데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면 진짜 미친듯이 잘 그려 근데 스토리가 아예 재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 스토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스토리 작가를 구하는 게 낫거든 그런 걸 빨리 말해줘야 돼 제가 보.. 저도 하나 봤거든요 응 그 화가 그림작가 구하라는 얘기만 나왔어 그런 화가 그 화 알죠? 기억나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있어요 그런 화가 그니까 카현겔 만화들이 그런 게 많아 졸라 재밌는데 졸라 성의 없이 그려서 연재가 될 확률이 제로야 그렇게 그릴 거면 이제 그림작을 구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흠 근데 그게 형도 뭐 그런 그 좀 러프한 거를 좋아하니까 알겠지만 그게 또 그 맛이거든 근데 그게 정식 연재가 되냐 하면 또 아니죠 아니죠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뼈대가 이제 너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아 이 러프한 게 너무 좋아 이 맛이 이거를 러프하기가 가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해볼까 했는데 잘 안됐어 옛날에 그 사이트 뭐 뭐 그게 카현겔인데 뭐 그거 어떻게 세이브? 이거는 어디? 피클 왜 남기냐고요? 네 어 형 다 먹었어요 피클? 상남자트 다 먹은 거 나 어저께 또 그걸 봤는데 응 위 위천마펀치라고 만화 알아요? 무현만화? 그리시는 분? 티씨에?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우 재밌더라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내가 천마펀치를 안 봤는데 그게 스피노프라고 그러더라고 이 천마 작가님 프로에요? 그런 거 같아 너무 재밌어 어우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아 프로 아니에요? 어 근데 잘 그리시더라 그 프로 작가님들이 자꾸 원고를 보낸다 왜? 곤란하게 왜? 연재가 잘 안되신데? 준비중인 거 보내 그냥 응? 왜? 준비중이면 잘 안되는 것도 준비중이면 긴가민가하죠 그냥 형한테 보여주고 싶었나보다 그니까 좋아요 그러면? 프로분들이 보내시면 좋은 거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프로분들이 보낸 좋은 것 보다도 내가 맞추면 좋아요 어 이건 프로의 솜씨인데? 하고 메일을 읽어봤는데 프로면은 좋아 자기중심적이네? 응 내 중심적이에요 그럼 풍경이 아까 써놨던 호민이 욕하고 싶어서 하는 컨텐츠라는게 맞아요? 욕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 욕을 안하 본인의 비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컨텐츠라는게 맞는건가요? 본인 아닌데요? 욕을 안하는데? 자 땡기죠 아 밀죠 자 욕 빼고 다 아이고 배로 욕 빼고 다는데 욕 빼고 욕 빼고 다 하죠 네 네 싸가스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즌3는 프로가 25%가 되는데 맞아요? 25%인데? 25%까지는 아니고 한 10%? 5% 정도 되는거 5%? 20작품에 한작품? 응 그정도 응 은근 은근 은근한 비중이 있네 은근한? 은근히 있어 비난 조롱 폄하일갈 프로의 기준이 뭐냐구요? 연재 경험이 있는 실제 연재 최소 연재 경험이 있는 사람 게이트볼 만화도 프로 작가님이시지 않았나요? 어 진돌 작가님 부부 만화가 있거든? 네 그분들도 그 공모전 냈다가 잘 안되신걸 이제 보내셨더라고 너무 재밌었는데 떨어졌어 음 낭만 히어로 그림체 좋던데요 낭만 히어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히어로가 소방관 하는 만화인데 그림이 미쳤어 내가 본 작화 중에 최고였어 그거 저도 봤었던거 같아요 생방송으로 응 근데 히어로가 이제 소방관을 하는 이유가 낭만이 있어서 그래요 돈을 적게 받고 거기 그 세계 히어로는 돈을 많이 줘야지 사람을 구해주거든 응 근데 거기는 걔가 이제 소방관이 낭만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막 그 히어로들이 막 그러잖아 막 돈 막 더 입금하라고 막 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지적한 거는 돈을 안 받으면 더 낭만이 있는데 왜 굳이 소방관을 하냐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 소방관을 굳이 하는 이유가 그냥 하면 되거든 백수로 지내면서 히어로 활동을 아니지 소방관이 평상시에 그걸 하잖아 그 공익을 위해서 일하잖아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고요 그렇지 그런 이유를 하나 소방관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딱 상징적인 느낌이잖아 그거를 평상시에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이기 때문에 다른 히어로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던지 뭐 그런 거 안 그러면 그냥 소방관 옷 입은 히어로니까 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냥 내가 만약에 딱 그 솔루션을 만약에 주제 넘게 한다 소방관 이름은 주인공 이름은 자홍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장면이 엄청난 화제였으면 좋겠어 부산이었으면 좋겠어 부산이었으면? 응 왜 부산이었으면 좋겠어 KNN 빌딩인가 거기였으면 좋겠어 왜 그래서 거기서 추락했으면 좋겠어 왜 나 몰라 진짜 아 그래요? 뭐 배경함이 있어요? 그게 첫 장면이에요 싱크함께 아 그래? 아 나 거의 부산인지도 몰랐네 영화 볼 때 아 그리고 히어로 활동을 하다가 이거 어때? 진짜 강적을 만나 거의 보로스 수준의 보로스 알죠 누구에요? 아 보로스 몰라요? 드래곤볼로 비유해줘 드래곤볼로 비유해줘 프리더 셀 드래곤볼 슈퍼도 안 봤는데 뭘 드래곤볼로 해 옛날 클라지 제트 제트 제트만 드래곤볼이야 나머지는 드래곤볼 아니에요 브로리는 알죠 브로리는 드런받는데 누구지? 뭐 프리더 프리더 정도로 프리더 정도 하고 아무튼 그 보로스 같은 보로스 같은 보로스 같은 녀석이 만났어 그래서 낭만 히어로가 죽을 똥 살 때 탁 해 틀어져 갑자기 김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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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그러면서 일어나라 차홍아 저승사자 입게 상대는 보로스야 상대는 보로스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탠드로써 저승사자 계약을 맺어 저는 아직 하면된다 대의를 위해서 조금만 수명을 달라 그 대신 내기를 해서 무슨 조건으로 잠깐 돌려줘 해서 팡 해가지고 3차사 중에 한명을 스탠드로써 갈아 끼는 식으로 능력을 능력을 어.. 개타로 뭐처럼? 어. 그 걔 누구야? 강림도령은 무투파 걔는 검쓰고 헤엄맥은 검쓰고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겨 그래서 적재적소에 개타처럼 바꿔가지고 이겨 오 재밌네 이겨가지고 딱해서 이제 저승으로 가야되는데 염라다형이 마침 훈훈하게 보고였더니 특별 케이스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할까? 하면서 연장 어 그.. 내기 연장 그래서 죽은 자도 산 자도 아닌 상태로 어 차사들을 갈아끼면서 하는 시스템 어 내 이런 만화 온적이 있어 그.. 그 회의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김피탕 만화 이게 어디선가 본게 다 섞여있어 위폴레시에 투구한 거 중에 있다고요 그게? 아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아 그러면은 서양 것도 좀 섞어야겠다 서양가요? 중간계가 하나 피자가 들어있잖아 피자가 들어있잖아 중간계가 하나 있어야겠다 중간계 아 중간계요? 중간계랑 이게 아싸의 대화라고 지금 전무님이 아 그래? 헐리우드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이게 아싸의 대화다 흠흠흠 어? 베끼었어요? 있습니다 한국 민담에 있어요 아 민담에 아 민담은 베끼어도 되잖아 민담은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싸워 자기 그 룸을 바꿔 개처럼 누구처럼 개 환경을 바꿔 아예? 로우 로우처럼 철권이야? 하 하 이소리형 아니야? 짭 짭 짭 짭 짭 짭 짭 진짜 원피스 보세요 원피스 원펌맨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대화가 자꾸 끊겨요 탁구 이렇게 두 번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데 통통통 두 번 하려고 하는데 통 하하 호민이형 지금 맞아요 하하 호민이형 호민이형 몇 가지 해야 돼? 호민이형 호민이형 민담 특 그 지방 사람도 있는게 그런게 있는지 잘 모르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환경을 딱 바꿔 지옥 일곱개중에 하나로 바꿔 환상이야? 아니면 진짜로 바뀌는 거야? 진짜로 바뀌어 근데 그게 환술이야 환술인데 체감은 진짜야 이 것도 그니까 섞인 거지 어 그래서 그 스사노어처럼 알죠? 그게 뇌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걸 느낀다는 거는 상대방의 뇌를 뇌를 착각해가지고 여기를 실제로 데미주는 거야 그래서 쭈 쭈 그 어? 쭈구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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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구염이요? 계속 갈아껴? 계속 갈아껴? 어때? 괜찮죠? 그래요 그게 이제 김피탕 만화야 그럼 이제 욕먹죠 이제 왜왜왜? 시바 이거 여기 나온 거 그대로 갖다 썼다고 이제 아 원래 새로운 창작은 없어 새로운 창작이 없는 건 맞는데 스포이드를 하나 톡 더 넣는 거야 그냥 스포이드라는 조합인데 거의 뭐 그럼 4번 불러 김자용 4번 부르면 되잖아 그냥 그런 게 의미가 있냔 말이야 김자용 김자용 4번 4번 부르던가 5번 정도 부르면 어우 배불러 그래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튼 아휴 그래요 참 민담 특 그 지방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름 어 김풍 작가님 이거 아까 제가 읽었는데 그 노이즈캔슬링 그 그 모드여가지고 못 들었나봐요 아 그래요? 못 들었어요 내가 아까 읽었는데 이거 노이즈캔슬링 하셨구나 전체 묶어서 내가 안동지방 민담으로 이제 뭐 만든 게 있거든 진짜 전문가 아니면 모르더라 음 거기에 무슨 제비원이라고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구천님 머리 올려놓은 거 있는데 제비원 이야기 민담이 4개나 있더라고 제비원 이야기 그거 하셨었어요 그 안동 그걸로 그죠 실제로 가셨잖아요 그죠 한번 갔었죠 오 맘모스 빵 맛있더라 맘모스 제과점 맘모스 빵도 드셨잖아요 그죠 맘모스 제과점 꼭 가세요 안동 도산서원도 한번 가셨잖아요 그죠 거긴 안 갔어요 아 전 갔어요 도산서원을 갔어요? 안동에 그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됐을 때 거기 있었던 거죠? 도산서원? 아닌가? 도산서원 거기 아닌데? 아닌가? 유배된 강진인가 거기는? 아 강진이지 죄송 내가 간 도산서원은 그건데 무슨 그 율곡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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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네 그냥 서원이지 태계의왕? 태계의왕 도산서원 그 뭐야 가는 길이 미쳤어 호그와트 같은거야? 그 운영하던 학원인데 이제 유명한 선비들은 자기 그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뽑고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 뽑고 키워가지고 또 이제 또 얘네들을 또 키워서 이게 또 좋은 그런 데다가 이제 막 뭐라고 하지? 일꾼으로 좀 쓰게 하는게 좀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노블리스 그 오블리주 같은거 오블리스 노블리주 같은거 그래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는게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산서원인데 가는 길이 너무 예뻐 미쳤어 내과가 이렇게 막 있는데 막 내가 가다가 선비가 될 것 같은 길이야 거기를 가면 선비가 될 수 밖에 없는 길이야 명장이야 완전 그래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표지판이 이렇게 딱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그 뭐 선비들이 그 자리에서 시를 쓴거야 그걸 여기 딱 써놨어 근데 그거 딱 경치로 보면서 하면은 지금 뭐가 시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달라졌겠지만 어 아 딱 이 스팟에서 딱 나오겠다 시가 절로 나와 그냥? 시가 절로 나와 그냥 아 어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뜹 안에 들어가면 탁탁탁해서 그 특유의 그 한옥 특유의 탁탁탁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아홉 칸 막 몇 칸 몇 칸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어허허 공부가 절로 돼 크으 절로 돼 절로 될 수 밖에 없어 간 고등어 먹으면서 또 어? 노잼길을 했는데 독이 왜 이렇게 어두셨지 좋은 날에? 아 예민해졌어 예민할 수가 없어 초조한 거야 지금 초조해 훈이 형 예민해질 수가 없어 훈이 형 초조해 지금 채팅을 또 쓰셨어요 석고 재미있으면 인정 석건도 재미없으면 표절 독이 받자고 아 초조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저도 굉장히 초조했어요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양수가 터진 거야 예정이 한 달 전에 4주가 남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4주가 남았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에 이렇게 양수가 터진 거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이렇게 막 줄줄줄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날 밤 11시에 낳았으니까 거의 20시간 정도 진통을 하고 그럼 전모님은 지금 밖에서 지금 밖에서 이거 보고 계세요? 지금 병원에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찜창매님 트위치 방송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산모들이 아이 낳기 전에 굉장히 바빠요 할 게 많아 제모도 하고 관장도 하고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모님 병원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시고 순상 기원하겠습니다 순상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호민촌 형은 왜 제모했냐고? 나 왜 제모했니? 아기도 안 낳을 거면서 어딨어? 저 위에 있었어 형은 왜 제모하셨냐고 쎕쎕이 쎕쎕이 이 새끼가 아니 쎕쎕이 놔둬 놔둬 왜왜 그냥 왜 관대함을 한 번 보여주려고요 아니 기강 잡아 아니야 놔둬 기강 잡아야지 이거 왜 제모하셨나요 30분 아니 30분? 그래요 말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말리는 시누유가 더 미워요 네 자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남자들을 자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더위 많이 타는 주움이니 덥다 더위 나 실제로 요즘 저렇게 더워져가지고 아 실제로 율무를 많이 드셨나봐요 유무는 안 먹었는데 제가 좀 더위를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저렇게 자죠 그 상반신은 아예 그냥 전면 탈이? 응 하반신 전면 탈이? 하반신은 잘 때는 분명 입고 자거든? 일어나면은 없어져 있어 이 밀려나서? 다른 신체 부위에 밀려나서? 모르겠어요 그거 내 기억이 없으니까요 율무 뭐 그랬잖아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율무 꼬박꼬박 분명 잘 때는 빨개 벗었는데 일어나면 입혀져 있어 아 문나이트야 그건 문나이트가 아니고 가족 구성원이 아 도저히 못 보겠다 도저히 못 보겠다 덮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자고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고 있는데 팬티만 입고 자고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벗겨져 응 그러면 너무 그 뭐라고 그러지 이 뭐라고 그러지 여기 고간이요? 고간 고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더워서 같아 벗겨지는 건가 아니면 아니 너무 걸리는 게 없어서 벗겨지는 건가 잠결에 벗는 것 같아 더워서 저것까지도 더워서 아 잠결에 그냥 그냥 쓱 이렇게 쓱 내려 그냥 자다가 그런 것 같아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아 그리고 누군가 다시 다시 입혀주고 극한 직업이 누군가지 눈뽕을 맞춘 누군가가 극한 직업이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형수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형수인 줄 알았는데 선율이가 둘이서 선율이랑 선재가 한 명은 다시 들고 있고 선율이랑 선재가 힘을 앞에서 이악물고 고개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고개 돌려 실제로 요즘엔 실제로 고개 돌린대 더위를 많이 타는 주호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신 주호민 저 험티덤티 아니에요? 험티덤티 저거는 저랑 승우아빠네요 오른쪽이요? 네 아 그러네요 담지 않았어요? 그러네 아 그러네 승우아빠네 승우아빠님이네 응 승우아빠님 또 빡두셨네 또 안 하셨네 또 안 하셨어 뚜껑 열렸네 뚜껑 열려버렸네 내가 식히고 있는 거야 저게 데피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전형적인 그거야 식히는 것 같죠 더 기름 붓고 있어 사실에 뜨거운 물 더 붓고 있어 더 해 더 해 이런 느낌으로 방화 그리고 얼굴은 연기 최대한 막고 있다는 연기 아하 그럼 저네요 아 그렇죠 진화하는 척하면서 방화하기 이거는 이제 윤수영하고 형이네 윤수영하고 어 윤수영 내 고향이랑 요거는 뭐 굳이 고르자면 안 닮았어요 왼쪽은 왼쪽은 징그럽다 그리고 좀 좀 다른 캐릭터네 오른쪽이지 오른쪽이죠 사자코 봐요 사자코 동물 사랑하는 주음인데 빵창맨과 펄새 저 왼쪽은 저 사육사분 저 말 사육사분 머리에 그 염이 있나봐 소금기가 고개 만나가지고 계속 핥는 것 같더라고 아 짭짤해서 응 짭짤해서 월드컵 어퍼 먹는 느낌으로 짭짤하니까 저거 서유리님도 드시잖아요 그래요? 그 영상 있어 저거 드시는 영상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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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이렇게 낼름하는 거 아 예 별미인가 봐 나 그거 보면서 느꼈는데 뭐요? 극한 직업이다 그거 찾아볼 수 있어요? 궁금해하시는데 아 그거? 아 각자 각자 보세요 서유리 아마 뭐 낼름 이런 걸로 갑자기 가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민머리 아저씨 그 벤치 뒤로 지나면서 낼름? 하고 가는 게 있는데 아 그게 원본이 있어요? 아 그걸 따라한 거예요? 아 서유리님이 그걸 되게 하기 싫어했다고요? 아니 그거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리고 낼름 당하는 사람도 싫어 서로 싫어 서로 싫어 근데 컨셉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해야 되는 거야 서로 싫은 거야 진짜 풀어들인 거지 보는 사람도 딱히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한 낼름인가 빵성비와 펄쎄 빵창맨과 펄쎄 귀엽네 저거 빵 뭐 돌아다니면서 먹는 건가? 서울 빵집들을 정리한 책인가 봐 근데 그림체가 진짜 빵 같다 식빵이랑 저기 팥빵이네요 전본 조합이네 심창맨 느낌은 아니고 너무 착해 전문님 느낌 심창맨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합니다 인상이 이렇게 침창맨과 전문님의 차이는 또 보여드리자면 똑같이 수염이 있지만 다릅니다 침창맨은 못된 수염이죠 눈썹이 이미 이래 그렇죠 눈썹이 이미 그렇고 그게 누구냐 전장에 나오는 우리가 침창맨이라고 불리는 그 하수인 있잖아 개같이 생겼죠 콧수염이 와루이지처럼 분노의 명인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위로 저게 상당히 저 V4 밴드타 같은 저 수염이 면도를 잘 안해서 옹졸한 입이 이렇게 있어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침창맨은 전문님은 저 눈을 복사할 수 있어요? 저거를 거꾸로 하면 전문님이거든 처지게 제가 턱이 은근히 여기가 두꺼워요 맞아요 아니 그 살찌기 전에도 살쪄서 옛날 마리테의 사진 보면 턱이 하관이 커 억쇄보이는 하관이야 억쇄보이는 하관이야 이런 느낌으로 있죠 잘 그린다 잘 그려 이런 느낌이 있고 쫀무님은 비어서 이렇게 이런 느낌 지금은 굶지는 않겠다 너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눈이 좀 커 눈이 좀 작아져야 돼 아무튼 이거 감안하시고 전문님은 역이죠 역방인 리버스 침창맨이죠 코가 두꺼웁니다 수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몰라 근데 이제 까만 안경 쓰면 바로 풍화가 된다 그렇지 풍하 하고 이마가 엄청 넓어 이마가 엄청 넓어 거의 얼굴만큼이야 그쵸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얼굴이 여기가 네모입니다 이렇게 하하하하 진짜 풍경이다 그래서 구레놀에게 덮여있고 야 이게 라면 꼰대지 여기 진짜 개 잘 그린다 너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림이 더 늘었어 그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여기에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부슬부슬한게 있어요 자꾸 부슬부슬해 여긴 명확히 선이 뭔지 알죠 이게 선이 약해 얘는 여기 이분은 선이 두꺼워 좀 이렇게 강해 진짜 개 잘 그렸다 이거 너무 잘 그려 부슬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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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씨 마우스로 대항로 마로니에 공원 이런 데서 그림 그려주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자에 펼쳐놓는데 너는 그냥 그림판이나 마우스 펼쳐놓고 이거 하면 어때? 캐릭터치 그려주기 원래 기획에 있었어요 아 그거 재밌겠는데 길거리 화가 침착맨에서 마우스 화가 어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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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드립니다 라고 하는거야 침착맨 복면 화가 응 복면 화가 침착맨 três pumped 어 재밌겠다 잠깐만 침착맨 실제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침착맨 어 침착맨 taki 그림 경맨에서 갈아버리는 사람 알죠 침착맨 침착맨 알았을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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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려줬었어. 근데 많이 안 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사간 사람이 그린 걸 알고 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몰라. 그 사람들 그 엄청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출근길에서 그냥 지하철역에서 연주했거든? 사람들 다 지나갑니다. 바빠가지고. 모르지 뭐고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우리나라 홍대 막 이런데서도 공연을 막 정체 숨기게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재밌겠는데? 그니까 화낼까 안낼까? 참을까 안참을까? 그거였었어. 네. 축제 로그 때는 되게 참으셨는데. 축제 로그는 카메라가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냥 해. 이제 참을까 안참을까? 역사 잡힐 수도 있어. 침착맨은 원래 저 새끼 그냥 싸가지 없는데 뭐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게 없다면. 그걸 다 해제한다면. 침착맨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큐 성격. 실험 다큐 같은 성격도 있죠. 재밌겠다 야. 근데 안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안했어. 그냥 세입. 킵해놔요. 재밌겠다. 아무튼 요거. 요거는. 저 왼쪽. 왜요? 그냥 닮았어. 저 뒤랑 눈썹까지. 여기 뒤랑. 라인이. 광대까지. 광대도 닮았는데. 옷이. 옷도. 옷이. 이 느낌이. 느낌이. 홈인형 느낌이야. 이런 비슷한 겨울 점퍼 있잖아요. 주색. 후원 감사합니다. 요거가 들어가겠습니다. 흐뭇한 주호미인데 주호미. 저 흐뭇한 주호미는 종종 있더라. 무슨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요러고 있는 그 조각이 있어요. 요러고 있어요. 이렇게. 흐뭇한 주호민? 아니면 주호미? 이렇게 있어. 뭐. 뭘 말하는거야? 흐뭇한 주호민? 주호민은 젠데요? 아까 방금 이거 한게. 흐뭇한 주호민이잖아요. 아. 흐뭇한 주호민. 이거 은근히 많아. 진짜로. 저 주호민은 내가 봤는데. 여자 고등학교. 네. 한 반에 한 명씩 꼭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런 앤인데. 졸라 귀찮게 해도 뭐. 가만히 있는데. 과자 뺏어 먹는 걸 못 참는다고. 아. 그렇게 생겼나요? 실제로. 형 얼굴에다 한 거잖아요. 네. 저예요. 저. 이게 2008년인가. 무한동력 그릴 때 인터뷰 한 거거든요. 아. 나도 본 것 같아. 막. 주호민은. 응. 나도 본 것 같은 게. 주호민은.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머리도 막. 자기가 막. 따고 막. 하장도 막 시키고 막. 해가지고 막. 뭣도 하고 막.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래도 허허실실인데. 과자 뺏어 먹으면 정색한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하하하. 과자를 잘 안 먹는데. 과자. 자. 본. 과자의 그. 그. 위치에 있는 거를. 하면. 정색하죠. 저 때는 교정하기 전이어서. 덧니가 있었네요. 검색해보겠습니다. 그. 원. 원문. 주호미. 주호미. 과자로 치면 나올걸? 주호미 과자. 주호미 과자. 주호미 과자 하면.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주호미 과자 하면 이거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호미. 주호미 과자 하면. 다른 과자가 나와요. 난 이거 하면. 그거 생각나. 저 체육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한테. 저거 동기부여 영상으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아. 그 고리던지기. 네. 사용하라 그랬어요. 네. 난 관대하니까. 관대. 주. 미. 여. 여고생? 주호미. 여고생 주호미?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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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반에 흔히 있는. 아. 있다 있네. 저 그리 있네. 저 그리 있네. 그거 찾아가면 있을걸? 미쳤다. 애들이 맨날 뿌까머리 만들어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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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찐빵. 만두. 츄파춥스임. 성격 존나 좋음. 웬만해서는 화 안냄. 근데 과자 말없이 빼서 먹으면 진심으로 짜증낌. 하하하하하하. 디테일이 좋네. 아. 이런 유형이 되게 많아. 이 원문을 가면은 설명이 되게 많아. 아. 뭐 이런식으로. 관상이죠 이것도 일종의. 그쵸? 아. 그냥. 보통 이런 캐릭터들이. 그쵸. 관상. 관상 유머죠. 관상. 나 여기서 절규함. 진짜 표정 저런. 자연스러운 저런을 본 적 있음. 찐빵. 만두. 츄파춥스임. 별명. 그쵸. 성격 개좋음. 웬만해서 화 안내. 근데 과자 뺏어 진심으로 짜있네. 이게 대박이야. 호미 존나 귀여워. 호미 존나 귀여워. 미쳤네. 어? 저 이마일자는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이거는. 이거는. 그. 그. 저기 아니에요? 저. 블랙팬서 옆에 있는 분 아니에요? 아. 이거? 야. 눈이 너무 야해. 얘는. 아니. 화장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교포화장이 됐어. 이게 약간 서양 얼굴이 돼. 이게 서양에서 앱을 만들어서 그런지. 서양앱이라. 응. 이게 원본이야. 아 이게 원본이구나. 쟤가 호미가 된거야. 아. 요거는요? 이거는 기한팔사한테 당하면 이렇게 되는거지. 짧으자네. 짧으자. 나 이제 요거만 봐도 웃겨. 그냥 웃긴 사진은 아닌데. 개 열받고 웃겨. 저 드라마는 그냥 기한팔사가 나 헤이아치 만들고 싶어서 찍은거였어. 다른 내용이 있는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개 열받아. 아. 개 열받아. 아. 저. 아. 요것도. 다 곤색틴이야. 어떻게. 아. 미쳤네. 진짜. 저런 어이가 진짜 개 열받는다. 진짜. 침숭이. 아니. 근데 침숭이 은근히 매니아 있어가지고. 침숭이 한 번만 더 해주면 안되냐고 그래. 매니아 침숭이. 기다리세요. 자연스럽게 될거니까. 뭘 해달라 그래야 될건데. 아니 이미 돼있어. 아. 아. 아니. 긴 머리로는 이렇게 안되지. 긴 머리로 이렇게 안되고. 응.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 컷을 안하면. 이런. 좀. 앞에가. 뭐지. 좀 이렇게 되겠지. 폭력적이다. 저 이미지는 진짜. 음. 소림축구. 둘째 사형.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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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되게 길어지면. 음. 이렇게. 소림축구. 둘째 사형. 몽키스패너 막 그걸로 막 패는데. 몽키스패너 이만하게 떨어져. 바지춤에서. 이 아저씨가 미친놈이야 진짜. 이 아저씨가. 모든 영화에서 약간. 신스틸러. 신스틸러. 제일 멀쩡하게 생겼는데. 주성치 영화 조연들은 다 너무 대박이야. 저 요거. 뭐가 나요? 아 요거는. 누가봐도 주홈이죠. 홈이죠. 홈이 덧니가 참 귀엽네. 홈이. 커요네. 이거 왜. 그거 했어요. 규정했어요. 덧니가 더 귀여운데. 그냥 하고 싶어서요. 아직 희망이 남은 주홈인데. 코시국 주홈. 아. 코시국 주홈. 아. 마스크를 했네. 그러네. 이 계란은 아니잖아 그죠. 코 모양으로 쿠키를 한 다음에 한 거잖아요. 아 이렇게. 길게 되네요. 코시국 주홈이니 좀 더. 좀 느낌이 있죠. 네. 코시국 주홈이니. 여기는 좀 약간. 옥쿠. 옥쿠 같다. 그. 드레노어 옥쿠. 응. 삼계권. 네. 삼계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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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체인가봐나. 저 풍이형하고 저하고. 어. 이거는. 응. 누가 봐도. 삼계권. 안녕하세요. 가 아닌가. 응. 이 라인을 보면. 그렇죠. 네. 삼계권. 안녕하세요. 가겠습니다. 센터쿤 주홈인데. 호민군단. 호민군단. 호민군단 뭐야. 저. 진짜 그림이 저런 거예요. 어떻게 저래. 저 안에 내용물이 나랑 너무 비슷해. 프로. 프로. 페. 시. 프로페시 오브. 펜더. 펜. 펜더르. 이거 그거잖아. 마운트앤블레이드잖아. 아. 그거야? 이 왕건? 어. 그거 저는 패치 안했는데. 저는 삼국지 패치했는데. 펜더르의 예언. 프로. 뭐? 펜? 프로퍼. 티. 오브. 펜. 나온다. 나온다. 일러스트. 일러스트로 봐야 되는데. 그게 나온다. 일러스트. 메인화면. 스펠링이 틀렸나본데. 프로. 프로퍼. 티가 아니고. 프로퍼. 시. 프로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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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흠 안 나오는데? 커버이미지? 펜더러의 예언이라고 한글로 치면 나온대 커버이미지 메인? 아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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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디, 위키피디아에 나온대 나무 위키에 나온다고요? 배틀 오브 아이주바로따로 치면 나온대 배틀 오브 아, 아, 알아, 알아주 왔다? 이거 뭐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거래? 기록화라고 하나? 그런 거네? 어 이거다 이거, 이 그림이다 그 확대에 보세요 미친! 미친! 전원, 전원 주퍼디아 아니 이거 합성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어어! 아니 이거 봐, 이 표정 눈 약간 이렇게 살짝 내려 깔고 야 이거 호민촌이네 호민상비군이네 이거 봐 멋있는데? 오! 이거 봐! 어? 어? 제일 오른쪽 네? 오! 이, 이, 이 진짜 아닌데 저거? 이 표정? 이 표정 어, 요거는? 요거는? 그래도, 그래도 아, 전원! 미쳤다 군단은 군단이다 요거는 센터쿤 주호민도 강력한데 강력한데 나는 군단이야 무도가 주호민인데 샵다인이 주호민 저분은 저분은 저기잖아 남장님 바퀴에 나오는 남장님 학번의 남장님이랑 저기 바퀴에 나오는 그 공수도 하시는 그 선생님이죠? 오로치 도포 오로치 도포 응 어, 요, 어 저는 오로치 도포 이, 주호민 요게 응 양말을 벗어, 벗겨내면 똑같은 옷을 입은 게 그 말년을 건강하게 있어 아, 있죠 거기 한번 말년을 건강하게 주짓수 저긴 가운데 있네 오로치 도포네요 왜 다 있냐? 너무 싫은데 왜 다 있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도포로 가야겠는데? 샵 다니는 게 너무 웃게 되는데요? 아, 다크서클이 나만 있는 이유가 형은 샵 다녀서 그래? 저거 분장 엄청 빡셋을 거 같아 저거 몸 다 만든 거잖아 저거 다 아, 이렇게 붙인 거야? 어 저 원래 저렇게 턱살도? 뚱뚱하신 분이 아니야 턱살도? 근데 어떻게 티가 안 나? 아, 요즘에 저거 다 분장으로 그 그 누구냐 그 게리 올드만이 처칠로 나온 영화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배트맨 원래 주인공 누구지? 배타크나이트 주인공? 그 아저씨가 이제 게리 올드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 살을 어떻게 찌우고 어떻게 뺀 거예요? 그 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거 다 분장인데 분장도 힘들죠 그쵸? 왜냐면은 크리스탄 베이는 맨날 빼고 찌우고 하거든 그래서 현타 왔대 그렇구나 자, 알겠.. 알겠고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왔으니까 똥 써볼 테니까 좀 진행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가 쪽이 맞는 게 이게 그 똥 참는 주펄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에 지금 스텝이 약간 있거든 이 발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어 이 똥 참는 주펄로 가기의 그 과정 중에 하나이야 이거지 이거 딱 봐도 오므라 지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쪽으로 오래만 한번 보여달라구요 허허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휴 참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그 이거 이걸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그 유퀴즈에서 봤는데 진짜 똥 참으려면은 허벅지를 꼬고 목의 중심을 뒤로 이게 진짜 똥 참는 자세 근데 요거는 그냥 가짜 진짜는 어어 으흥 이거임 그냥 싸면 안되냐구요? 싸세요 그럼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무도가 주어민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동동이 좌동동이 우동갑이 동동이 동갑이 돼 흑화한 주어민 뭐지 얘 뭔데 둘 다 한야 해안 훈련장에서 NPC인 우일호에게 말을 걸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등장하는 마무리다 요괴백과에 등록도 못한대 왜 등록을 못하는데 그리고 그리고 저 제 그건데요 좌동동이 우동갑이 좌동동이 우동갑이 그 요.. 뭐지? 소림사 18나은인가 거기 나오는 그 이거 있는데 그 쇳덩이 뒤집어쓰고 하는거 있거든? 그거 같은데? 흑화한 주어민은 흑화만 한게 아니고 이거 여자가 됐잖아 이거 가슴도 있고 이거는 그게 안 닮았어 내 몸이 아니야 이거는 일단 좌동동이 우동갑이로 가겠습니다 별게 다 있구만 진짜 들고 다니기 편한 조어민인데 양말 벗겨진 조어민 왼쪽꺼는 혹시 제품명 좀 알 수 있어요? 저 수자씨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웃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베에리트 알 저기 하는거잖아 빨간옷 입고 들고 다니기 편한 주어민 좋은데 이거는 양말 벗겨진 조어민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왼쪽 제품 지금 품절이라고? 하하 아 이거 호민촌 맥주 요거는 진짜 신기한게 여기 약간 또 내 이름 같은게 써있더라구 쑠 호민 쑠 호민 뭐냐고 이거 깜짝 놀랬어요 나 이거 마트에서 직접 봤는데 주어민은 뭐야? 주어 폐지잖아 잠깐만 요거는 DC인사이드에서 2006년에 제가 여기 카연겔의 짬이라는 군대 만화를 연재했었거든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근데 그게 카연겔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게시판으로 옮겨졌었어요 그 득회의 길이라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데로 가면서 그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제 첫 인터뷰에요 그 처음으로 어떤 매체와 해본 인터뷰였고 그 처음으로 찍힌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DC인사이드 본사에 가서 기자님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사진도 찍히고 몇 살 때? 이게 26 26이었고 요때 몸무게도 아마 한 58?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지금은 여기서 20kg 더 쪘죠 근데 얘는 탈락이야 고기동에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이 있죠 달걀 달걀형 주어민 대 해피주어민 이 과자봉지가 제 인스타 DM으로 정말 자주 옵니다 작가님 잘 먹겠습니다 작가님 여기서 뭐하세요 요거는 오늘 처음 봤고요 요거는 정말 자주 옵니다 요거 먹어보고 싶어요 요거 뭐 우유에 말아먹어도 맛있겠는데 초코.. 비스켓 초콜릿이면은 초콜릿이 아니네 코클랏은 뭐야? 코클랏? 초콜릿 초콜릿 비스켓인데 요거는 우유에 말아먹어도 맛있겠.. 이거 뭐 초콜릿이란 뜻인가? 아무튼 요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팔강이구윳 오로치도포 대 좌동동우동가 얘는 잘 모르겄습니다. 무도가 주우민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창문에 똥 싸면서 너 방송 보니? 빨리 와! 양말 벗겨진 주우민 대 듬직한 가장 주우민 요거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말 벗겨진 주우민으로 가었습니다. 사색을 즐기는 주우민 대 호민군단 아 이거 쉽지 않네. 이거는 정말 체형까지 똑같고 호민군단은 뭔가 이 그림 자체가 주는 폭력성이 있어. 호민촌 주민이면 이쪽이거든? 지금 이 약간 마을 재판 이런 동네 아닌데? 아무튼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호민촌 맥주 대 따다닥 어 안녕하세요. 요거는 맥주로 가겠습니다. 자 주우민 대 쭈전자 아니 벌써 16강이에요? 네 대충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 나 아주 저기 대충 하고 계신 면밀하게 하고 있어요. 대충 하고 있었죠? 네 대충 하고 있었죠? 그냥 대충 이게 더 나은데? 그랬죠. 제가 방송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쭈오미 존나 귀엽다고 지금 싫다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요? 쭈오미 나 내 방송 안 봐. 쭈오미가 저기 사귀자고 하면 사귐? 음 똥싸고 온 주제에 똥싸고 온 주제에 메스껍다는데? 노노노노노노 불가능 불가능 그거 안 좋아. 쭈오미가 사귀자고 하면 사겨요? 쭈오미 성격 개좋음 거의 다 싫다는데 쭈오미 존나 귀여워 머리 뿌까머리 만들고 화장 해줘도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안 사겨요? 그럼 이거 어때? 본체를 몰라 본체를 모르고 그냥 닮은 사람이야 어때? 본체 본체를 몰라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그게 근데 되냐? 그렇게? 최대한 그래도 너너너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데요? 아 내가 안 지낼 건데? 쭈쭈쭈 놀라운 민식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쭈오미가 네 개 닮았네? 진짜 누구요? 형이랑? 원본에서 바꾼 거라 그런가? 만약에 고등학생 조카가 있는데 저렇게 생겼으면 졸라 웃길 것 같아 만날때마다 서로 보면서? 서로 그리고 용돈 좀 주고 서로 웃어 서로 웃어 그리고 막 계속 야 너 저기 방송 좀 해라 내 대신에 가서 머리 밀고 계속 이러고 계속 놀릴 것 같아 쭈오미 귀여운데 저는 쭈오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침한 사모음인데 더위를 많이 타는 쭈오미 더위를 많이 타는 쭈오미 옆에 네 그 선제선율인데? 아니에요 레이지본 그 보컬 준다이 님도 계시네요 준다이님 네 준다이님 왜 여기 짐작맨 짐작맨 짐작짐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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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음 닮았어요 좀 그 아니 그 삼부자가 닮았어요 다 합쳐진 것 같아 응 맞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미묘한 느낌 있네 해피 쭈오미인데 동물을 사랑하는 쭈오미 뭐야 나 이거 모르는데 해피 쭈오미 저기 내 인스타 DM으로 엄청 자주 오는 과자야 아 형 닮았다고요? 응 근데 이게 닮았다고 하기에는 응 요게 있으면 안되고 응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지금 이렇게 돼있죠? 응 안먹어 저도 안먹어 지금 이렇게 돼있죠?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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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되고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돼야죠 그쵸 그쵸 이래야 해피 쭈죠? 지금 해피 무죠 지금은 쓰읍 이게 요것도 느낌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게 좀 더 이래야 돼 내가 왜 아닌 것 같은지 알겠다 이게 위에 있는 거는 괜찮네 제가 해보니까 응 위에 있는 거 괜찮고 더 몰려 했어야 돼 가운데로 옹졸하게? 내가 그 통천 양말 그 디자인 얘기할때도 좀 더 가운데로 몰아달라 그랬어 가운데로 했어요 옹졸하게 해달라 그랬어 항상 주문이 옹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유튜브 편집할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치잡스럽게 해달라 옹졸하게 해주세요 옹졸해보이게 해주세요 굳이 형아 헛수고인데요? 비트만 감사합니다 그런 주문이 헛수고에요 더 더 해달라는 거지 그렇게 안해도 이미 맥시멈으로 옹졸하게 나와요 해서 그렇게 된거야 해서 아냐아냐 더 확대하고 지금도 연기중이죠 옹졸한 연기 하시는거죠 이럴때 확대해줘야돼 지금 연기하시는거죠 옹졸한 연기 그쵸 연기죠 옹졸 이게 어빗인데 이건? 아 근데 요즘에 뭐하세요? 여빗 요즘에 그거 북위영화 요즘도 그리나? 자 그러면 저는 요거는 그렇게까지 닮은거 같잖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주오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미나르 호민 또 시국 호민 이건 호미나르 호민이죠 이거 호미나르 주오민이죠 둘다 너무 닮았어 저 표정 표정 이 표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하고있어요 지금 요거 이게 음 그 그 음 아 나 요즘에 이렇게 그림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되지 쌓여있구나 너 이렇게 있죠 형님 응 그 아까 그 표정을 지워보세요 그 아까 그 표정을 지워보세요 그 아까 그 표정을 지워보세요 웃잖아요 이렇게 응 음 이게 웃는게 응 광대랑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응 이렇게 이렇게 끊어진 것 같아 그 옛날에 그 저 그 패션왕 때 그 절단패션 아시죠 응 그것처럼 이 그래서 이 되게 활짝 웃는 것 같아 이게 열리 전체가 열릴 것 같아? 아니 그 로봇처럼 빨간 마스크처럼 활짝 웃는 것 같아 거기까지 진격의 거인처럼 저 끝까지 다 이빨을 한번 그려볼래?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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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으로 쓰면 되겠는데 이거는 바로 일단 요거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쭈오미 대 더위를 많이 타는 호미 호민 음 이제 8강 정도 되면은 이제 뭐가 본체인지도 모를 정도로 닮았거든요 하 쭈오미 정도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뭐가요? 살이요 어 이렇게 보니까 말라보이는데? 한 버디리야 응 말라보이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라보이지? 옆으로 이렇게 해봐 옆으로 뭐 났고 막 흉하고 아뇨 살은 안 쪄보여 그냥 푸석푸석해 보이지 물기가 없어 그치? 그냥 푸석푸석한 느낌이지 저 전보다 더 빠진 것 같다는 느낌? 더위를 많이 타는 주엄인 표정 이거는 저는 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동그랗진 않아 실제로 지금 보면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돼있어 그냥 인식이 보정이 돼있어 어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 응 그냥 정해놨어 머릿속에서 더 납작한 사람 오히려 어 그냥 자세히 보면 막 엄청나게 동그랗진 않은데도 땡글한 사람으로 기억해 그냥 동그란 사람인데 땡글한 사람으로 동그랗긴 해 어 근데 땡글하진 않잖아 이렇게 저 더타주 더타주로 저도 가야될 것 같아 이게 실질 이게 더 닮았는데도 실무를 이겼어 그 캐릭터 캐릭터 더 덧보름에 가다가 더 똑같아 오로치 호미인데 동물 사랑하는 호미 호미는 다이어트한다 해놓고 떡볶이 사오면 먹을상이래 못참치 자 요거는 어 무도가 좋은 호미는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올려야된다고 봅니다 그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뭐요? 똥참는 포즈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저 다리가 아아 아아 굉장히 그 느낌있죠 아아 양말 벗겨진 포악한 주우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있습니다 하나 다른 데 또 있어요? 예 그럼 닮은 건 요거지 요 라인이 똑같아요 짱구 뒷모습 봐도 짱구잖아요 짱구 할아버지다 요 요 요 요 라인 저 눈썹까지 요 요 광대 라인이 응 진짜 닮았어 또 그려? 내가 숙여볼까요? 한번 똑같이? 이거 보고하면 되는데 아 이거 똑같이? 응 각이 나오나 이렇게 했고 눈썹을 이렇게 했고 들어갔다가 뿔 룩 귀 귀를 그려줘 귀 귀 귓바 그렇지 아아 좋다 좋아 표현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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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어깨로 어깨선으로 다 가려줘 왼쪽을 싹 그게 딱 완성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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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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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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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기 불룩불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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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그거 하나 달아주세요 수도꼭지 그건 벨브야 아 여기? 응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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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브 꼈습니다 이게 벨브고 에어 아 이 라인이 라인이 이제 미친거지 미친거지 미칫지 나도 하나만 그려볼께 그냥 가져가서 하세요 아 마우스 어떻게 잘 그리냐 노 전 이 마우스에 익숙해져서 어, 말 말 아, 좋아요 어, 말 좋죠? 흐흐 말 자, 이거는 동물을 사랑하는 주어민을 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광대의 퍼포먼스는 어, 뒷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더 가상점을 줘야 된다 최소의 표현으로 최대의 그 묘사를 했다 그런 면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주어민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전에도 나왔죠? 즈음 업무 맥주 대 쭈오미나르 쭈오미디 요거 쭈오미나르 쭈오미디입니다 왜요? 너무 닮았어요 호민천 맥주는요? 아니 저, 아니 저 울퉁불퉁한 저 태양 있잖아 네 저 굴곡이 너무 닮았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고 이렇게 하고 그, 저 아래 저 아기도 정말 여유받아 이, 이런 포즈 열받은 데 왜 볼라요? 응? 이거 열받는 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닮은 거? 본인 하고 왜 그러니깐 닮았어 저게 더 그럼 본인이 열받는다는 뜻이요? 닮은 걸 보면 원래 열받아요. 본인이 봤을 때 생체신호가 보내고 있다? 열받는다. 본인이 열받는다. 죽여야 한다. 도풀경과 만나면 하나 죽어야 되는 거 알죠? 이걸 봤을 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걸 봤을 때는 죽여야 한다. 둘 다. 죽여야 한다에 죽이고 싶다에요? 둘 다. 죽이고 싶고 죽여야 해. 아, 오케이. 그럼 쭈아래쭈? 쭈아쭈? 내가 살려면. 아, 양말 벗겨진 주호민. 네. 아, 이거구나. 근데 호민군단을 이길 수가 없지. 호민군단은 가을에 깨털 때 그냥 저희 마을 찍은 것 같아요. 도리깨. 아, 호민촌 깨털 때? 아, 그러네. 진짜 저렇게 털거든요. 왼쪽 양말 벗겨진 주호민은 네. 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이 분류법에 의하면 김계란형. 음. 김계란형이고. 호민군단. 호민군단. 왼쪽은 미남형이고. 호민군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민군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호민군단 대 더이 많이 타는 쭈아. 저 오른쪽이 보이면 왼쪽이 되는 건데. 이제 복수냐, 이제 단수냐네요. 음. 음. 더이 많이 타는 쭈음이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도, 저도. 나는 군단이다. 아, 이거 또 그려? 그려봐, 한 번. 더이 많이 타는 쭈음이는. 더, 더, 몽졸해야 돼. 더 모여야 돼. 너무 지금. 여기만 두툼하게 하면 돼요. 인중만. 이 포인트는 그래. 다른 데 아무 상관없어. 요것만 있으면 돼. 차자코에다가 인중 두툼하게만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만 이제 두툼하게. 여기다 그 포인트만 빵빵하게 넣어주면은. 저건 왜 안 없어져, 저 점 점 점 점이는? 세트세트는 원래 안 없어지지. 제모하지 않는 이상. 제모도 해요, 저기를? 꼬마? 이렇게 쫙 익혀서? 응, 제모하는 사람들. 너무 아프겠는데, 그거는? 레이저, 레이저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더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이것도 지금 높은 점수인데. 더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이 목이 이렇게. 가산점을 받으면 뭐가 좋은데? 목이 들어간 건 좋아. 이렇게 목이 들어간 건 좋고. 없어야 돼, 목이. 목이 들어간 거 있고. 팔 이렇게. 이것도 좋아. 응. 계속 해봐. 좋아. 배에 뻘럭 나오게 해줘. 이렇게 돼야 돼. 아...C. 그냥 그 상태로 통통 튀어다니는 게. 호피티처럼. 이거 발이.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거 하코넨이잖아. 이러면 가산점 더 줄 수 있었는데. 가산점을 누가 주는데. 아니. 아니. 이거 하코넨이잖아. 주호민. 주호민. 호민. 호민촌 주인월드 커뮤니크. 하코넨 아저씨가 일어나면 이럴던데? 응. 아임. 지윤. 이러던데? 그렇지. 고런 부분에서. 마이 지윤. 마이 지윤. 좀 부족하다. 응. 여기는. 이미 얼굴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묘사. 느낌을 줬기 때문에. 얘. 이. 단신으로 좀 따라가 주려면. 좀. 어떤. 이게 좀. 쉐입이 좀 바뀌어야지 않았나. 바뀌어야지. 왼쪽이에요. 왼쪽 호민 근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을 사랑하는 주호민인데. 호민하래 호민. 음. 저는. 오히려. 동물을 사랑하는 주호민으로 가야되지 않나. 쉐입이. 상상하게 만들어. 암모습을. 네. 저렇게 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다른 사람이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눈이. 요렇게. 요. 호민이 형이 이게 있진 않아요. 흐흑. 눈에. 요게. 형이 피곤할 때만 좀 있고. 아 쌍꺼풀이요? 아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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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뭇. 로미미 един. 요. 요. 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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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이야. 자, 동물을 사랑하는 쪼음인데, 호민 군단인데... 이거는 뭐... 주민 월드컵이라는 취지라면은... 군단이죠. 호민촌 주민이라면 저기 다 나와 계시니까. 제가 전에 쏘영이랑 그걸 했었거든요. 뭐야? 진짜 침착면을 찾아라. 어! 봤어, 나. 형도 한번... 선율이랑... 이거 아빠 합성 한 곡이 아닌 게... 아니, 나 그 나카무라 리 씨 사진 장모님 보여드렸는데, 진짜로. 쭈사방이야? 이러셨어. 쭈사방 왜 벗고 있... 나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쭈사방이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선제한테도 보여줬는데, 선제가 누구야? 그러니까. 아빠. 했어요, 진짜. 다 뭐... 그럼 이건 어때요? 좀 철학적인... 그 질문인데, 모두가 다 나라고 생각한다면... 응. 나, 그건 나가. 그게 난가? 모두가. 만에. 만약에. 모든... 사람이... 모두가. 60억, 70억 인구가. 다 나라고 생각해. 내가 아닌 사람을. 그럼 나야? 그건 나야? 야, 이거 철학적이네요. 나랑 같이 놔면은, 그걸 더 나라고 생각해. 그럼 그게 나고, 나는. 나가. 아니게 되나? 그래도 내가, 나인 걸 아니까, 나는 나고. 나처럼 보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철학적이네, 이거 진짜. 진짜, 그거. 테세우스의 배. 그거네, 진짜. 자꾸 왜, 몸풀기 시간 늘리는 거죠? 몸풀기 시간이라뇨? 이런 주제 나오면 과학, 과학으로. 아, 몸풀기 퀴즈? 가짜도 과학이죠. 근데 그거는 진짜 한번 여쭤봐. 테세우스의 배, 진짜 궁금하더라. 배를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목재가, 오리지널 목재는 다 없어진 거야.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그럼 그 배는, 원본인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거는, 테세우스의 배는, 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원본이 맞습니다. 원본이 맞습니까?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봐요. 어디요? 서서히 바꿨다. 서서히, 전체가 아니고. 한꺼번에 갈아버렸으면은, 아니라고 봐. 그러면은, 저기. 같이 공유하면서, 겹쳐진 시간만큼 역사를 이었다고 봐라. 그럼 숙례문은 아닌 거네? 그거는 이제 다, 탄 거에서, 그 기반으로 붙인 거야? 아니면은, 아예 새로 밀고 한 거야? 나 그걸 몰라. 전소됐었잖아. 그니까, 아예 전소돼서 싹 밀고 새로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지. 보건품이지. 아니 그, 보건품이지. 근데, 근데 국보잖아. 보건품인데 국보야? 그, 가능한 거임? 가능하지. 그런가? 몰라서 그쪽 그, 그, 그 세계의 어떤 룰을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데, 응. 테세우스의 배가, 응. 한 번에 다, 갈아버려. 그러면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 기준엔,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응.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만약에 형이, 메카 주우민으로, 임플란트도 하고, 뭣도 하고, 조금씩 기계 부품, 인공관절 넣고, 막 하다가, 그, 주우민이잖아 계속.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인공 심장 달고, 인공 내장 달고, 인공 뭐, 눈 달고, 인공 뭐, 사자코 달고, 인공 뭐, 어? 뭐 후두부 달고 뭐 해가지고, 다 했어. 그래서 인공이 한 90%에요. 결국은? 네. 그래도 호민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도 다 바꿨어. 아. 다 기계야. 아. 메카 프리더처럼. 어. 그래도 호민이 형이죠. 그러면은, 이거는요? 침착맨은 없어. 근데 그, 용액에다가, 침착맨, 뇌만 담가놨어. 응. 계속 침착맨처럼 생각을 해, 얘는. 얘는 침착맨이 아니야. 침착맨이야. 침착맨이야 얘도? 통 속의 뇌도? 통 속의 나도 침착맨. 침착맨은 뇌가 아니고? 침착맨이라고? 응. 왜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여기까지는 쉬워. 문제가 사실. 통 속의 뇌,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지. 나 맞아. 나 맞고, 네. 형도 몸 다 갈았어. 갈아도, 생각하는 게 형이니까 형 맞아.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이걸 복사해.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거는 형 맞냐 안 맞냐는,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아파. 그렇죠. 공각기동제 뭐 그런 거 나오잖아. 복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NFT 하는 거야? 그럼 복사했는데, 복사했는데 복제품은, NFT처럼 복사품은 가짜라고 쳐. 만약에. 흔히 할 수 있는 생각. 네. 그럼 원본이 지워졌어. 만약에. 네. 그럼 가짜만 남아. 네. 그래도 얘가 가짤까? 생각하는 건 똑같아. 이게 이제. 만약 공유까지 된다면. 생각까지 공유가 됐다면. 이게 많은 SF에서 다룬 소재겠지. 실시간으로 생각도 공유돼서, 형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형처럼 행동을 하고, 완전 다 똑같아. 그래도 가짜야. 아. 몸풀기 퀴즈를 또 쌓아버렸네. 쌓아버렸네. 원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그림을 NFT로 팔았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원본이야? 아니면 내 하드에 있는 게 원본이야? 내 하드에 있는 건 지워야 되는 거야? 팔면은? 그건 아니죠.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 본인도 못 갖고 있었걸요? 그거를? 내가. NFT? 나도 못 갖고 있어요? 그게 파일이.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요? 아닌가? 그래서 그 온라인 소유권은 그 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봐봐. 형의 신과 함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 잘 그렸다. 이거를. NFT로 내. 응. 예를 들어. 응. NFT로 내고. 이거 원래. 응. 다 등장할 예정이었죠. 아니요. 그냥. 아무도 안 등장했어요. 저기서. 여기 있잖아 지금. 걔네 빼고 아무도 안 등장했어요. 여기 있잖아. 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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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회를. 저걸. 저 표지를 그릴 때. 대왕들이 디자인이 안 되어 있었어. 그때 그 주에 그냥 생각해서 그리니까. 그래서 그 대왕들을 난 나중에 이렇게 꽂아 넣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서 미리.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됐죠. 전혀 의미 없는 그림이 됐어요. 여기 진기야. 아무튼 요거를 NFT로 해요. NFT로 해서. 발매를 해서 누가 사갔어. 네. 그럼 그 코드가 적혀있는 거를 넘겨주겠지. 형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형이. 형은 그냥 이 파일만 있겠지. 파일? 근데 원본이라고 딱 그 책 표시해 놓은 그 파일을 넘겨주는 거고. 컨트롤 어쨌든 넘겨줄 때 컨트롤 CV에서 넘겨주는 거 아니야? 형이 저작권만 갖고 있고 소유권을 넘어간대. 내가 그 개념을 모르겠어. 여기 채팅에 나오는 것처럼 표식을 붙여 놓은 거야. 그래? 문신을 새겼어. 저 그림에다가. 작가가 인정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절대 변하지 않는 문신을 새긴. 응. 새겨져 있는 그림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원본은 내 컴퓨터에 있잖아. 응. 근데 그. 작가가 딱 인정한 그 그림은 그거 하나뿐인 거지 이 세상에. 아 내가. 원본 원본. 그러면은 내가 말로는 인정했지만 사실은 내 컴퓨터이니까 진짜지롱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자유지. 아니 형이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인정은 말을 해놓고 생각은 자유잖아. 도장 찍든 말든 사실 원본은 내 컴퓨터에 찌롱.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네. 모든. 세상 모든 일이 다 돼요. 그래요? 네. 이거야. 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면 안 돼. 도둑이 파이로 훔쳐갔어도. 아무튼 이거 문신 한 거는 주고. 형은 원본 그 크기를 막 복사해서 막 해도. 그게 아무리 많아져도. 딱 그 사람들에게. 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딱 그 인정받은 거는 그 하나라는 거지 온라인상에서는. 그래? 근데. 디지털은 정말. 그. 열화가 없잖아. 정말 코드로 돼 있어서 똑같잖아. 거기에다가. 근데 그 개념이 들어간 거야. 인정한다는 게. 그걸 인정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은데 왜 인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냥 기분이 좋은 건가 그러면? 기분이 좋지. 기분 값이에요? 기분이 좋지. 음. 도덕적인 거를 다 제하고. 예를 들어. 명품을. 짭이 있어. 네. 똑같다고 쳐. 최상등급 짭. 예를 들어. 네네. 하지만. 진품을 사는 기분은 뭐야. 아 그래요? 그럼 좀. 그. 본사에서 만든 역사와. 어?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사는 개념이잖아. 이렇게. 인. 인정을 받은. 그 업체에서 만든. 거기 사람에서 한 걸 사고 싶은 거잖아. 그. 그런 개념이 있는 거 같아. 내가 확실히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인식의 그걸로 들어가니까. 사실 똑같은 옷인데. 어. 슈프림이 뭐. 만약에 조그맣게 들어가. 그럼 가격이 완전 달라져. 근데 사실 멀리서 보면.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그런 어떤. 슈프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사와. 철학과. 뭐. 그가. 뭐. 그 회사가 쌓아왔던.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사는 개념이니까. 그냥. 인정. 인정. 인정값이구나. 인정값. 인지용. 갬성값. 인지용. 인지용. 갬성. 뭐 이런 거지. 그렇구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그니까. 침착맨도 뭐 제한 많이 들어오겠지만은. 그니까. 모르겠네요. 잘. 침착맨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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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는데요? 저 방금 설명한 거 못 들었어요?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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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마 맞지 않아? 침착맨. 차나 세 보인다. 네트워크 FOCKING 트레이딩 시스템. 그 옛날에 그거있어. FłKING SORD. FKING SORD가 뭐예요? 빅 F shattered 였나? BFT? 비에프 소드. 비크 터킹 소드. 비에프 소드. 뭐. 뭐야, 칼야? 아아 앞에 나오는 칼 있어요. 개 큰 칼! furking이라는 건 이제.. 아.. 씨발.. ㅈㄴ.. 강력한.. 뭐 이런.. 극찬! 와.. 쩐다! 쩌는 시스템!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등이 뭐죠? 1등은.. 군단이죠. 제가 좀 또.. 동양화를 요즘에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음.. 세세하게.. 눈도 그리고 뭣도 그리고 뭣도 그리고.. 이것도 좋지만.. 여백의 미가 좋다? 함축적으로! 쓰읍.. 요.. 요 선이 보이지 않아요? 요 선이 보이지 않아! 쓰읍.. 이게.. 사실 제가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얼마나 적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대포름에.. 어.. 난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씩 수정하고 그리는 맛이 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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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실 이게 수자씨가.. 저를.. 그려준 거예요 그.. 저 할 때 오빠는 똑같은 선 다섯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려준 거야 아.. 표절한 거요? 수자씨가.. 나 옛날에 그려준 거였어 이게.. 어.. 표절했네? 어.. 표절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냐고 내가 좀 바꿨네? 아래? 이불? 여..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까지 있었어 요게 NFT야 이게 원본이야 최악이네? 아.. 왜요? 저.. 더 묘사한 거 최악이네? 어.. 예예.. 아무튼.. 그것만 봐도 지금 사람이 보이잖아 그치 그니까 난 이게 예술이라는 거야 아.. 그치 그래서.. 어.. 요렇게도 예술이야 요것도 예술인데 응 요즘에 좀.. 함축적인 요거에 좀.. 하다보니까 응 요런 하나의 함축적인 선 아.. 요게 가지고 있는 미학이 있다 이게 보면은 음 요화는 막 틀리면은 이렇게 다른 걸로 덮어서 이렇게 조정이 돼요 네 근데 동영화, 한국화는 한 획 싹 틀리면 다시 그려야돼 바로 꾸겨? 어 안돼 안돼 수정이 안돼 그니까 어떻게 하냐 미리 머릿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다 이렇게 해놓고 쓰슥 밑그림을 머릿속 그린 다음에 그냥 그리는 건 빠른데 옮길 뿐이야 어 그리는 건 빨라 그리는 게 아니야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야 그리는 건 빠른데 머리에서 이 배치하고 하는 게 좀 이야.. 이게 또 맛이네 물론 한국화나 이제 동영화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많아 음 내가 이제 내가 말하는 거지 함축적인 이제 뭐 문인화 같은 것들 아 왜 코nak 도ind Raジャges 재즈도 아니지 재즈도 아니고 이건 압축! 실전 압축 원편 발도술 발도술이지 딱 쓰슥 켄신 얘기하다가 발도술 얘기했더니 awful 이만큼이 달렸어. 뭐가? 댓글이. 뭐라고? 발도수림이라 하면 그게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일본에만 있는 기술로서 아주 사실은 끊을 때 검집의 마찰 때문에 빠르게 나갈 수가 없다. 검을. 그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검술은 그 종배기가 중력의 힘 때문에 더 훨씬 빠르고 횡배기는 아무래도 검의 무기 때문에 느릴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검집에서 마찰과 함께 뽑는 것 자체가 느리다. 발사가. 괜히 검도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로 가는게 느린데 하는 이유는 공격 안하는 첨삭 때리기! 암살이나 이런거 기습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요게 어... 나 유튜브에서 발도하는거 봤어. 실제로 개빨라 근데 아니 그것처럼. 나도 영상 봤어. 뭐냐 나 삼계권 하는것처럼 인사하고 바로 잘라더라구. 앉아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다시 넣어. 근데 그거를 검에다 안넣으면 더 빠르다 이거지? 음... 그러면서 뭐 정식 대결을 하는데 발도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된다. 그런 댓글이 이만큼 따라 하하하하 비난해달라고 지금 한거죠? 저한테. 비난해달라고. 아니요. 왜 비난하고싶었어요? 아니요. 나는 말 나와서 한건데? 두동강을 내야된다고 그런 말 듣고싶었던거죠? 응?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비난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순간? 왜 비난하고 싶지? 아니요. 그 저기 칠빌처럼 뚜껑을 따버려야 된다고 그런 말 기대한건 아니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방금 근데 한거 아니죠 하는식으로 하면서 하남자식으로 할말 다 했으니까 아니에요. 비난하면 되세요. 아닙니다. 비난한거 아닙니다. 아 되세요. 요거는 저는 이제 함축적인 선이 느껴지는 예. 동물을 사랑하는 주호민이 어떤지 좋습니다. 근데 호민군단 이거 진짜 호민형이다 이거. 응? 이거 진짜 호민형이야. 아 이거 지금 안보이는구나. 호민군단 한번만 나 글을 보면 안돼요? 매목장으로? 잠깐만. 여기 봐. 여기 진짜 호민형이야. 여기 봐. 여기 진짜 호민형이야. 여기. 랍. 그림판 한번만. 알았어. 그림 그리고 싶다 야. 저거 보니까. 그리세요. 여기만 왜이렇게 비오는게 너무 폭력적이야. 우주비행사처럼. 아 여기가. 어. 아 기사. 기사. 어. 여기만 비워놓고 이걸 그냥 이렇게 채워놨잖아. 귀엽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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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요거. 요거랑. 응. 요거. 진짜 형 같아. 이 짝게에서 보니까. 응. 사진 붙인 것 같아. 이거. 앞에 빨간, 빨간 잔바는. 이거는 좀 재미없는 표정. 그러니까. 쓰읍. 그림 그리기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응. 미쳤는데. 붙인 거 아니었네. 말. 네. 으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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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공 배우님이 태블렛 주셨다고. 아 그거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 흐흠. 16인치? 응. 저거. 좋더라. 전원 연결했는데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 옆에 있어요. 내가 켜줄게. 응? 내가 켜줄게. 아니. 전원은 알지. 전원 켜는데. 뭐가 뭐 뜨면서. 뭐 안되던데. 아무튼 요거는. 왼쪽? 오른쪽? 아 근데 또 오른쪽. 나는 군단인데. 지금 그려보니까. 호민촌 주민이면. 이게 미쳤어. 응. 돌이께. 이거 깨터는. 고기돈. 방송에서 나왔던. 그. 모든 각도. 가. 다 쓰여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아 이거 재미없는 영상에서 갖고 왔구나. 다 알아. 원본 영상도 다. 생각나. 저게 원펀데이야. 제목은. 저 가운데 노란색은 너야. 아니. 예? 응. 예 저임? 응. 그 제목은 원펀데이예요. 즐거운 원펀데이. 아. 호민군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딩장에. 응. 노란것도 형이라는데. 내전이라는데. 더 강한 호민을 만들기 위해. 그.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그렇구나. 속과내는구나. 속과내. 계속. 약한 호민은 살아남을 수 없어. 그리고 이게 일요일마다야. 그래서. 월요일날에 독이 올라와있어. 살아남아서. 야. 저거는 작게 빼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사진이. 또 둘이네. 이럴 것 같아. 옆에 다이어. 다이어. 주오미. 주오미. 주오미 2등.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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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0이겠네. 어? 아. 나 없을댔나봐야. 응. 이게 여자였어. 게다가. 이게 좀 낫네. 쭈꼬넨. 쭈꼬넨이. 걔도. 험프티 덩프티. 험티 덩프티 아니야? 험티 덩프티 아니야? 험티 덩프티는 안 닮았어. 이건 뭐야? 좌동둥 우동갑이라는데. 모르겠어. 게임에 나오는 거. 험프티 덩프티. 험프티 덩프티. 스프리티 덩프티. Harrison, 덩프티 덩프티. 경험치를 하려면? 개 싫다 진짜 진짜 개 싫다 경험치 진짜 개많이 줄 것 같애 유쾌하지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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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K 험프티도 험프티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닮았어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하니까 안 닮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나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왔으면 이 험프티도 험프티였다면 공허해 눈빛은 공허해 왜냐면은 자의의 이해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뭔가 저주를 받든가 했어야 돼 슬퍼 그래서 지금 약간 눈물도 나와 사실 뭐 토이스토리에 있죠 감자 감자 아저씨 아니면 이거 어때 슬픈 삐에로 고민 오 어차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호민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진짜 주호민이 있었네? 21회에 불과해, 진짜 주호민은 제일 안 닮았다 주호민이도 안 닮았어, 주호민을 주호민인데 주호민하고 안 똑같아 뭐야 이 가짜 주호민은 지금 똑같은 포즈와 똑같은 표정인데? 가짜 주호민 이게 테세우스의 배지, 이게 형이 그럼 옛날 주호민하고 다 바뀌었는데 형이 가짜에요? 세포가 몇 년 중으로 바뀌지? 7년인가 6년인가? 세포 다 갈리긴 갈렸을걸? 다 바뀌었지 형 테세우스의 주호민이야 주호민의 배야 근데 그 세포가 한꺼번에 이 땅 하고 바뀌는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 이제 봐봐 전혀 아니잖아 형은 이제 가짜지 사실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지 진짜라고 볼 수가 없지 이거 뭐야? 아 사색을 즐긴 조민? 나머지 다 봤나? 네 사색이 어휴 참 동그란 거 많다 일진녀가 뭔데? 아 밑에 레진 코믹스 맛집으로 소문나서 제자가 끊이질 않나요? 손님이 아니고 제자야? 맛집인데? 후추 사업 한 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쭈어민 인형으로 해가지고 계속 바뀌어져 양말 언제 나온대? 양말 양말 몰라 곧 나올 거예요 양말 곧 나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뭘 준비했냐고요? 사실 준비한 거 없어요 왜 준비를 못했냐고요? 아까 전에 뭐 롤 보느라 많이 있던데? PPT에 많이 있던데? 롤 보느라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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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는 거 많은데? 시간이 애매 지금 한시간 한시간 30분 남았어 그래야매한 한시간 40분 재밌는 거 많은데? 네 유펄래쉬 한 번 하자 유펄래쉬요? 침펄래쉬 여기서? 아니 그냥 한 마리 해 침펄래쉬 어 그거 한 번 봐봐요 해줘요 레고 설명에 레고는 제가 한 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우리 거기 한 번 갑시다 레고랜드? 레고랜드도 좋고 레고랜드 춘천에? 부산에 롯데월드 생겼던데 거기 한 번 가면 어때요? 부산에 롯데월드가 언제 생겼어요? 이번에 쌍배님하고 같이 가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어어 나 왜 탱키인 거 몰랐지? 부산에 롯데월드가 생겼다고? 디즈니랜드처럼 이제 막 체인점으로 되는 거야? 원래 롯데가 부산 아니야? 야구팀은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친하지 않아? 그 도시하고 친하지 있을만하잖아 부산이면 제2의 수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프랜차이즈로 두 개가 생긴 적이 없었잖아 우리나라에 어 그런가요? 없지 다 따로따로지 서울랜드가 두 개 있으면 좀 디즈니랜드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 생긴다 이거지 이거잖아요 그니까 좀 새 거일 거 아니야 사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엄청 낡은 부분 또 엄청 낡았잖아요 그쵸 이걸 이제 갈아엎기도 힘들죠 우리가 탄 청룡열차는 그 청룡이 죽여줘 이러면서 막 돌았잖아 그것처럼 근데 이건 세빙이니까 요즘 어트랙션은 어떤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럼 훨씬 더 그게 있어요? 모르죠 아예 모르라 그냥 생겼다는 것만 알고 아예 채팅창 훨씬 더 훨씬 더 그 최신형 그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규모가 작다고요? 엄청 작다고?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보자 재밌겠다 우와 부산 롯데월드 방구석에서 구경하기 재밌다 여기는 롯데월드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건 롯데월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바닷가에 있네 바닷가에 있어? 그럼 뭐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면 바닷도 보이겠네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부산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 달라야죠 아무래도 죽일거리 어트랙션 어트랙션이 제일 궁금합니다 와우 양들의 격투 반박하잖아요 반복하죠 일단? 양들이 격투를 해요 말이 됩니까? 램페이지라고 써있습니다 양들이 왜 격투를 해? 화가 나니까? 아 근데 실제로 양들이 엄청 싸납다 그 지들끼리는 개지랄 떨고 더 센 애들 나오면 그래서 도망 댕겨가지고 얌전해 보이는거지 지들끼리는 개싸움 요거는 그니까 밤바카라고 보면 되는거죠? 밤바카 밤바카 밤바카의 양스킨 어 토킹트리 이거 하나 있어야죠 토킹트리 하나 있어야 돼요 요기가 이제 포토존이죠 에버랜드도 하나 있어 나무 로리 왕국의 수호자인 토킹트리 로부터 신비로운 매직포레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잠시나 있는거에서 갖고 왔네 설정도 연결되게 거기에도 이런게 있었어요? 롯데도 안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구리 이름이 로리에요 로리하고 제티였나? 제티 아닌데 이름이 있는데 쟤네 로리가 아니고 롤이랑 로티 로티야 로티 아 로티와 롤이구나 그치 그치 쿠키열차 쿠키열차가 롤러코스터네 코스터인데 지금 저 안전바를 보니까 이 회전은 없네요 이 회전은 여기서 내려와야 되거든 없는걸 보니까 그냥 순한맛 순한맛 어린이용이네 이것도 완전 이건 유아용이네요 코코 디자인이 귀엽나요? 디자인은 어 디자인이 되게 양키센스 정신 못차리네 어린이전용 어린이전용 어린이전용입니다 36개월 미만은 무료 달려라 염소 이거 빙글빙글 도는거죠? 이것도 유아용 도는게 맞네 아 이거 조금 도는게 많아 어 왜요? 어? 이건 좀 해서 왜 왜 그 이거는 무슨말을 네 말씀하세요 하고싶은말이 있으실거 아니야 조금 무슨 말씀을 이 그냥 그냥 회전운동이잖아요 응 날아날꼬꼬도 그렇고 조이풀 매도 제일 뭐야 얘 어 얘도 그렇고 예 그러세요 지나치게 좀 어 단순한데 아직 다 안 봤으니까 아예 아직 다 안 봤으니까 끝 끝 오케이 춤추는 포니 춤추는 포니 이거 위아래요 얘가 당근이 있고 아아 얘가 뿅 올라갔다 내려갔다 뿅 이런거 많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거 있죠 어린이 대공원에도 있어요 네 어린이 대공원에도 있어요 제일 어린애들이 타는거 거기도 있고 뭐 거기도 있고 그 뭐지 롯데월드에도 있고 음 그냥 제일 순한맛 제일 자연 농원에도 있고 음 범퍼카 또 있네 이거 램페이지랑 같이 요거는 돼지야 아 두개나 있네 범퍼카 잠깐만 혹시 이거 유아용인가요 뭐가 다른거죠 이건 어린이전용이구요 아 36개월 미만 무료입장 유아수님 베이비 이용권을 구입해야되고 요거는 요거는 아 130 이상이요 성인용 양이 더 세 더 낮은 애는 돼지로 가 아 키 작은 애는 돼지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거지 이제 꼬마애가 딱 탈락하면 이제 아 초등학생 3학년이 야 너는 돼지나 타 아 그치 어 거기 젖비린내라는 꼬마 너는 돼지나 타 회전목마 회전목마는 뭐 있어야죠 이래서 채팅창에서 응 너무 탈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목마가 작다 애들 입장에선 탈거 많아 애들 입장에선 어 어쨌든 페인트가 안 벗겨져 있네 새거다 그치 그리고 이게 어 난 요거에서 느꼈어 치킨에서 요즘 느낌 어 세련됐다 그쵸 표정이 그쵸 요즘 표정이 굉장히 다이내믹해 재밌네 이게 사실은 만들기 사진 찍으면 재밌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스완 레이크 요거는 보트인가 보죠 어 아 이것도 빙글빙글 그냥 위아래로 치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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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현타가 오는게 치 치 소리가 너무 커 이거 움직일 때 그래가지고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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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기계에 탔구나 아 환상이 아니고 내가 기계에 탔 구나 투우 휩쓰 이거 찻장있는데 막 올라가는 이와래서 막 돌려 신나가지고 야 Brenda 많이 올라가야지 막 그리고 빨리 빨리 돌고 detected에 푹 해 근데 어 permit 깨닫아 내가 하는거랑 상관없구나 나 막 올라가야.. 굉장히 똑같은 말을 1000번 쯤에서 진짜 질려버린 말투로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험은 여기까지 그 말투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어디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쩔은 목소리 그게 또 마시죠 요거 하나 있어야죠 후룸라이드 요거는 특이한 게 4명이서 더 많이 튀어 넓어서 더 많이 튀어 이건 재밌네 이건 재밌네 거친 파도를 해치고 강한 바람과 맞서는 바이킹들의 해적선 이거는 원가족이 뒤집어 쓸 수 있어서 재밌네요 물 튀어요 5위치 암필스 보면서 다 있는 게 뭐냐면은 디스크 환자는 다 못 타요 아휴 디스크 있으면 계속 보니까 이게 심야관도 못 타요 액션이 강하지가 않은데 아 저거 있구나 회전근에 여기 어린이 대공원에도 있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거 은근히 쎄 이거 쎄 이거 정말 멀민합니다 이거 진짜 나 이거 타고 내려오면 항상 메스코 왔어 그리고 나이 들잖아요 제발 내려주세요 라고 막 계속 나이 들면 더 그래요 어 맞아요 균형 감각 그 달팽이관 어 그리고 나는 그 저 쇠사슬이 나를 지탱한다고 저 가느다란 쇠사슬이 막 이 공포 탑승 어지러울 수 있어요 진짜 어지러워 저거는 어지러울 수 있어요 라고 써있으면은 개 어지럽다는 얘기야 퀴즈토리야 요거는 그냥 퀴즈카페 노는거 옛날에 퀴즈카페 개념이 없었을 때 여기 딱 갔을 때 신세계였어 이런데 그치야 백명까지는 넣을 수 있구나 맥주판에 캔디트레인 요거 응애 난이도 그냥 다니는거 휴우 애기용이 많네 거의 유아용이야 끝이야 이거 이거 두개정도만 아냐아냐 큰거 3개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끝이라고 이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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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룸 라이든가 보지 이것도 응 요거는 그거 뭐 좀 다이나믹한거 없이 그냥 다니는건가 이렇게 도로등기기? 아 있네 아 있네 있네 저거 낙하에요? 아 좀 무섭게 이게 후룸 라이드고 이게 기존의 후룸 라이드? 이게 후룸 라이드고 요거는 자이언트 스프레쉬가 강화... 강화 라이드인데 그치 이게 더 강화지 음 120cm 이상 요거는 140 이상 어 난이도가 좀... 이게 더 그거네 강화가 아니네 이게 더 어렵는데 이게 더 뒤로 떨어지나 저기처럼 에버랜드처럼 에버랜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떨어지잖아 너무 무섭다 이건 후룸 후룸의 그 의지를 이었어 음 후룸은 있어야죠 자이언트 스프레쉬 요거는 있죠 놀이공원마다 이거 무서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작아보인다 응 하찮아 하찮아 인간이 저거는 지갑이랑 핸드폰 이런거 다 빼고 타야돼 말 안듣고 저기 다 날라가? 하도 날라가니까 전시를 해놨더라 액자에다가 그 깨지는 핸드폰을 제발 좀 맡기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거 만약 이렇게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된지 알아? 음 게임 접어요 게임 접어요 음 마지막 건 뭐에요? 이게 저거 뭐야 코스터 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 바이킹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이킹이 없네 그리고? 그러네? 바이킹이 왜 없어? 장난침? 그리고 이게 롤러코스터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보여 그쵸? 딱 봐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하나 딱 놨네 안 넣을 수는 없어서 저 코스가 몇 분짜리고 그 180도 구간도 있긴 있네 저기 360도 구간 이게? 활장 구간 이거? 재밌겠다 이거는 난 코스터는 항상 좋아하니까 제가 경주월드 갔는데 경주월드가 음 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규모가 진짜 크진 않네요 다른 거 뭐 있어요? 어트랙션 말고 경주랜드인가? 어트랙션? 딴 거 뭐 있냐고요? 네 끝인데요 아니 어트랙션 말고 뭐 즐길 거리 아 있어요 있어요 기다리세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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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금 시금 있는 시금 먹거리가 또 바이킹은 없는데 그냥 스낵으로 대체되었다 당신의 바이킹 스낵으로 대체되었다 아 당신의 바이킹 윙고로 대체되었다 아하 기분 많네 아 바이킹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롯데월드 하면 딱 나는 생각나는 게 이름도 간지야 그 프렌치 레볼루션인가 그러지 않아 제 이름이? 롯데월드? 아 네 그 아 이게 프렌치 레볼루션이고 그게 스페인의 적선이야 그치 이게 그 간지나는 이름을 좀 계승했으면 좋았을텐데 드래곤네스트 펍 남도분식 드래곤네스트가 뭐야? 용의 둥지? 용둥지 근데 왜 남도분식인데 남도분식이라는 브랜드 아니 저게 너무 무슨 그 개그웹툰 설명같아 현실로 들어와버렸어 어? 어 개그웹툰 같아 그 약간 진짜로 남도분식의 스킹시어스 가든스넥 겔리옥같아 근데 이쁘다 그래 스태프 핫도그 했는데 드래곤스넥이네 스태프 핫도그가 평상시에는 잘 안보여 놀이동산에만 보여 저 역에도 있어 김포공항 이런데 아이고 옛날에도 좀 늘어나나 싶더니 다시 쪼그라들었더라고 옛날에 막 늘어나나 했어 광명역에 있더라 광명역에 응 광명역에 응 츄러스 무슨 노르기구만큼 있네 먹을 거 많다 야 맛있겠다 에이구 이거 마시는 거 많네 신차이 다 있고 또 뭐 있어요? 오거스카페 가르치기 즐길거지 또 뭐 있어요? 상품 또 있어요 굿즈 굿즈 아 퍼레이드가 중요하거든 이런 거는 네 어 오락실도 있고 감성교복 감성코스 아 교복 빌려주는구나 요거는 거기도 있어요 롯데올드 아니 잠실 롯데월드에도 있어요 음 미미 앵커 뭐 이런거 있고 좋네 사진도 찍어주고 저기 저기 공연 이벤트 아 오 퍼레이드 있네 퍼레이드 있어 인형이 그쵸? 어어 고적대 멋있어 이거 마법의 숲속 여성 8인조 브라스밴드의 환상적인 하모니 난 고적대 저거 공연 좋아합니다 고적대 응 1,2,3,4,5,6,7 나 옛날에 애프터스쿨이 저 컨셉을 나왔을 때 진짜 좋아했었어 북칠 때 어 지금까지 난 모든 얼타임 레전드 퍼포먼스라고 봐 근데 그 막 좀 막 히트는 안됐던 것 같은데 노래는 기억 안나 그것만 기억나 그때 나 그거 기억나요 그 연습을 엄청 오래 했다고 어 학을 뗄 정도로 근데 8인조가 아니에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게 전부 다 이게 어셈블 하면은 저렇고 이제 올라올때는 이제 2교대로 하겠죠 음 어셈블이야? 플러스 어셈블? 응 참여 프로그램 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으흠 내가 부모가 아니다 만약에 무슨 말이죠? 내가 부모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응 가지 말라고? 약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애들 위주로 너무 돼있다고? 가족을 위한 공간이에요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어트랙션이 많이 어린이 대공원하고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어떤 응애 난이도? 이런 거 응애천국이야 이거는 네 그래서 롯데월드 응애라고 해야돼 여기는 부산이라고 하면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응애 어드벤처도 아니야 포 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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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벤처 키드 어드벤처 응 홍관삽니다 응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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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저유이용권? 이거는 이제 보통 할인을 50%씩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어른 4,700원 47,000원 47,000원이죠 47,000원 청소년 39,000원 어린이나 노약자 33,000원 베이비 12,000원 베이비 12,000원 베이비 12,000원 종일권이고 오후권은 좀 싸구나 오후부터 가면은 어른 33,000원 청소년 31,000원 어린이 29,000원 베이비 12,000원 베이비 12,000원 똑같네 야간... 야간개장이 있나? 요즘에? 밤에 또 그 맛이 있거든 야간개장 잘 안하죠 그리고 야간개장은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느 시기에만 하잖아요 응 요즘엔 잘 안해요 난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일단은 해요? 한 번은? 그치 한 번은 가지 한 번은 가는데 음... 두 번은 잘 안 갈 것 같다 첫 번째는 다 처음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 그니까 안 타더라도 많이 안 타더라도 아 그럼 그... 세빙 공원의 분위기가 있지 자 봐봐요 제가 딱 갔어 응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했어 응 친구들끼리 왔어 응 분위기를 느껴보는 거지 야 부산에도 어? 응애랜드가 생겼다 응애랜드가 생겼다고? 응 자 가자 자 아... 토킹트리 야... 이 새끼봐라 하나 사지 찰칵 찰칵 야 저거 꾸키 꾸키 한 번 하자 야 맛있겠다 야 재밌다 뭐 할까? 야 뭐 저... 아유 저거는 애들 타는 것 같고 뭐 할까? 드래... 드래곤레스트 한 번 가자 그게 뭔데? 쉽덕아 아 남도 분식? 아 가야지 떡볶이 한 번 때리고 자... 자 뭐... 커피 마실래? 커피는... 어 커피 싫어? 그러면 공차 아 공차 좋지 나 펄 많이 넣어줘 오거스 카페로 가자 아 오거시면은 거인이잖아 어 오거스 자א... 펌만뉴엇 펄만뉴엇 쭈욱목으면서 자 이거 한 번 하고 이이이이이이이이 펄 blindly 이이이 한번 하고 야 나 좀 봐 이이이 아 하지마 나 저기 츄러스 하나 먹으면 안되냐 츄러스? 아 알았어 얼만데 5천원? 아 다음에 먹어 이이이 옆에 계속해 아 씨베 하지 말라고 싸워 둘이 땡볕에 옆에 지나가던 엄마가 애기 귀마거 아 왜이래 아 저 새끼가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잖아 아 왜그래 알았어 츄러스 먹어 츄러스로 분위기 전환 그래서 또 이렇게 가 그래서 또 가 야 꼬꼬 한번 할래? 안타 빈청상했어 그래서 하다가 말리는 애가 한 여기 돼지 범버카까지도 안 탄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램페이지 램페이지까지 안 탄다고 해서 2차대전 말리는 애랑 삐돌이랑 또 한판 너는 그러니? 하하하하 나는 이게 무슨 얘긴가 싶다 하하하하 2차대전 그게 포인트다 그게 메인 이벤트다 이걸 타는 게 아니야 얘는 이 아기돼지 범버카랑 양들의 격투는 거들뿐 나는 사이좋게 갔다 왔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땡볕 이 야외 그늘이 없는 거 거들뿐 난 여기 하나 아쉬운 게 귀신의 집이 하나 있었다 귀신의 집이 좀 어렵죠 왜냐면 직원 교육도 해야 되고 남량 특집으로 직원 교육도 해야 되고 아니야 요즘에 민속촌 가면 직원 하나도 없이 그냥 기계만 기계가 알아서 다 하더라 기계가 졸라 무섭게 움직여 이렇게 기계의 무서운 점 알죠? 등속운동 기계? 기분 나쁘게 기계의 기분 나쁜 점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가속이 없어 어 그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자이언트 스프레이 어른이면은 음 쿠키열차 한 번 타고 범퍼카나 한 번 해주고 음 회전목마는 제가 꼭 타거든요 애기 그 소영이랑 가면서부터 근데 지금 이 저 바닥에 저 무늬를 보니까 목마 규모가 되게 작아 작아 엄청 작아 저거 지금 그것만 한 거야 구색 그래서 프리샷을 안 넣었어 보통 회전목마는 이렇게 프리샷을 웅장하게 한 번 도는 거거든 어 근데 클로즈업 사진만 넣어놨어 프리샷이 없어 저건 믿을 수가 없는 쿠키 사진이야 쿠키열차 양딜의 격투 자이언트 스플래시 그리고 오버스 후룸 자이언트 스윙 요정도 타면 한 여섯 개 타겠네 다섯 개에서 그죠?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구임은 반대편에 딱 그 정도 규모 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요거 타자고 있는데 아 나 안 탈래 그래서 너 안 타? 그럼 짐 짐 짐 맡아놓기 어느 순간에 매니저 한 명 생김 어린이 대공은 되게 싸단 말이지 음 자 이거 보면은 요거죠 요 맛이죠 자 삥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이 노래 아시죠? 뭔데요? 회전목마요 재즈에요? 힙합인데요? 채팅창이 뭐랬잖아 뭐요? 왜 이렇게 잘함? 진짜 원본이래요? 짜연티 아 그래요? 삥빙 아 원래 원래 이렇다고 합니다 응 이게 좀 요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아 잠실에서 찍으면 사진을 찍어줘요 밤에 불 들어왔을 때 저 회전목마는 불이 들어와야 진짜야 이거 배경으로 응 사진이 잘 나와요 그쵸 그리고 또 행복한 가족을 표현하는게 또 회전목마를 또 슬로우모션으로 웃으면서 영화같은데서 항상 회전목마 천천히 아 웃는거 행복한 가족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다 뜸윙 하고 하면서 이제 하 하 히 하 후 호 해 이거요? 회전목마? 응 다시 봐야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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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동산은... 바이킹이 있어야 돼 바이킹 없는 놀이동산은 저는 응애... 응애랜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놀이동산 바이킹 어딘에 되고 오면 바이킹이 있거든요 어린이동공원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프렌치 레볼루션이 더 크지 않나? 프렌치 레볼루션은 그거요 바이킹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스페인 해적선 스페인 해적선이 더 크지 않나? 어린이... 서울랜드가 더 큰 거 같은데? 그런가? 에버랜드가 더 큰가? 에버랜드가 더 크다고? 서울랜드 바이킹은 그 물가에 있는 건데 스페인 해적선은 스페인 해적선은 제가 그 아는 그게 알고 있는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후룸라이드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실에 있는 거? 클 수가 없어요 실내에 있는데 근데 기억에는 되게 크게 느껴져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더 크네 더 크네 완전 이거는 겔리온인데 이거 봐 아이 돌아간다고? 말도 안 돼 저렇게 안 올라가 이거 봐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삐잉삐잉 돌아가는 미쳤네 미쳤네 관절 꺾였는데? 저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 이렇게 망치처럼 생겨가지고 арищ 항상cat 배같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그래 바이킹 쏘영이한테 이런 거 되게 싫어 해가지고 아우 나도 싫어 이제 조그만 거 있거든요 에버랜드에 아 응애 바이킹? 가끔 아파트 단지 올 때도 있지 않아? 4명 타는 거? 아 아, 그런거. 그런것도 있고 아니, 에버랜드의 유사바이킹이 있어, 유사바이킹 작은거 A형 뭐라고 그러더라? 매직 뭔데? 어디에? 어디에? 에버랜드에 유사바이킹이 있다고? 아, 조그만거? 응애 바이킹? 있을거야 아마 여긴 어틀스 너무 많아 이 시민과 후민 찍을때 여기서 그 줄 안서도 되는 좀 비싼 티켓 있거든? 그걸 끊어주셨어 촬영때문에 저거 나 플라잉 레스큐 그거 아니야? 플라잉 레스큐? 그게 응애 바이킹 같은데? 아, 이것도 응애 바이킹인데 제가 탄건 이게 아니었어요. 뭐 매직 뭔데? 스토리가 뭐 마법사한테 뭐 야, 이거 스토리를 보면서 하는구나 다 있어요 이게. 뭐 마법사가 뭘 하고 마법에 걸렸는데 우리가 뭐 타가지고 뭘 하는거야. 저 에버랜드는 저기에 이제 케이블카가 생겨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어트랙션하고 이것들이 붕 떠버렸어. 그냥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다 스킵해버려 중간을. 음... 케이블카가 매직박스윙? 아, 매직스윙 매직스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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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노래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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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대공원에도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얘가 돌아야 돌아 맞아 길쭉한게 돌아야 이렇게 돌려서 음 재밌어 노래도 좋아 기다릴때 매직박스윙이 뭐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으흠 아니다 롤러코스터가 훨씬 많다 이거 옥수수 탈곡기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떨어져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요렇게도 돌고 요렇게도 돌고 어, 이거 완전 탈곡기야 이건 진짜 그거랑 그것도 roots 있는데? 서울랜드 아 잠실에 야외 x2 쿱 거 하늘에 떠있다가 존만 들었지 그것도 도끼바람이었나? 잠시 가볼까? 근데 뭔가 되게 신박한 그런 건 안 나온다 이제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나올 게 다 나왔나 봐 거기서 거기야 왜 다? 그냥 스킨만 바꾸네? 저기까지는 신박하다고 느꼈거든? 자이로 드롭까지? 아... 그치 없던 게 나왔지 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새로운 거 없었던 것 같아 자이로 드롭도 언제 적일 거야?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을 때 그 영상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진짜 신박하더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IP가 없어 아 우리도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파라오의 저주 그게 뭐예요? 영상 나와요 파라오의 저주 아 파라오의 분노 이게 누가 아냐고 이거를 그래서 막 스타워즈 이런 걸로 해야지 재밌지 파라오의 분노 재밌는데 그리고 그 풍선 타는 거 있죠 잠실? 롯데월드에 응 풍선 이거 풍선 이거 개무섭거든요 이거 무섭죠 불, 가짜불 나오잖아 이거 개떨어질 것 같아 개무서운데 여기 한 바퀴 돌면은 타요님 볼 수 있어요 타요님이 누구예요? 비제이 타요님 비제이 타요님 풍선 비행, 풍, 비행풍선 풍선 비행 파라오 끝날 때 쯤에 여러분 한 번 타시면은 나와요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올 때 쯤에 그 협곡 같은 게 나오는데 내내 사진 찍어놨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타셔서 한 번 보시면 알아요 아 아 비제이 타요님 요리공원 간지도 좀 됐네 음 시민이랑 간 게 마지막이네 에버랜드 그치 그거 한 번 보면 안 돼요? 조금만 뭐? 시민이랑 기구 타는 거? 한 번 볼까요? 잠깐만 어 이거 이거 한 번 봐 돌아올 때 팔아웃해 막 한 번 봐 이거 무서운 거야 원래 이렇게 좀? 돌아올 때 막 끝날 때쯤 야 미이라 만들 때 비제이 타요님이 없나? 코에다가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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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한 거? 엠드로메다? 아니 어 히민감이 그 마지막에 그 귀부인 두 분이 오시는 게 있어 나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히호? 생일 파티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자 26일 일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내 생일이다 여기? 끝날 때? 응 거의 끝에 이제 야 날씨 좋다 이거 언제냐 9월이구나 아 생일에 뭐하고 싶어? 형이야 좀 또 그러면 나 며칠 안생기면 형이 어제 이거 안 좀 굉장히 난이도가 높네요 노력은 해볼게요 만년형이랑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맙고 진짜 덕분 너무 잘라 형 사실은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퀴브이니? 자 형님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 사람이었어 형님 어때요? 환상의 나라 온 거 같아 아 꿈꾸는 거 같아 이거 꿈 아니에요? 어 그 너무나도 학수고대했던 나의 마흔 한 번째만 너와 함께여서 너 할 나의 없었다 기물리는 딱히 뭐 하시는게 없는데 고마워 기물나 고마워 기물나 크으 남자끼리 가면 저렇게 돼 재밌었어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간다면? 누구란냐? 희민이랑 나 희민이랑 생각해보니까 민속촌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술 박람회 근데 왜 그거를 억울한 듯이 말해요? 가르치고 왜 나만 희민이랑 술 박람회도 가고 민속촌에도 가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아 어제 작업실에 놀러 갔거든? 갑자기 이제 이재를 펴주더니 그림 그리라고 하던데? 팔아준다고? 그래서 솔깃했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도망쳤어요 팔지 근데 직원분이 진짜 웃겼어요 갑자기 막 돌아다니면서 뭘 찾는거야 뭐 찾냐고 희민이가 그러니까 과일 없나요? 과일이 없나요? 계속 막 돌아다녀 작업실을 그래서 왜 그러세요? 과일이 먹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희민이가 5천원을 꺼내주면서 야 귤 사먹어 마약중독자같이 아편 없나요? 아편이 과일 없나요? 과일이 가끔 선물이 들어오길래 막 이러면서 근데 희민이가 진짜 꾸기꾸기 주더니 야 가서 귤 사먹어 그러니까 5천원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가 올라오는데 귤이 끝났대 이제 올 시즌이 방울토마토를 이만큼을 사와가지고 개 막 씻어가지고 막 드시더라고 그리고 20분 뒤에 과일 없나요? 과일 없나요? 과일 없나요? 예술이야 그게 실화하다 근데 지어낼수도 없는거 알죠? 아 저는 처음엔 그건 줄 알았어요 과일을 계속 찾길래 손님 대접하려고 본인 드시려고 음 지금 희민씨는 계속 그림그리고 있다면서요 네? 희민씨는 지금 바빠요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완판이 됐고 그 전시회에 건 그림이 더 주문이 들어와서 그 주문 받은 걸 또 그리고 있더라고 하나 더 그려줘 이렇게 하나봐 이런걸 가격 좀 세게 부르세요 형한테 안팔잖아요 전 안 사이려고요 이제 아 빈정상했어요? 아니요 빈정상인데 그 제작 과정을 보니까 네 약간 사기 힘든거 있잖아요 막 그 막 운동화도 막 어린이들이 만들고 이거 보면 살기 힘들어지잖아 네 과일 없나요? 과일 없나요? 하고 그림그리고 그러니까 사기가 좀 과일 과일은 지급하겠죠? 네? 과일은 지급하겠죠? 그 일을 하면서 그럼요 그럼요 인디드84님 32개월고독 감사합니다 잘돼도 침착맨 질투할듯 침착맨학이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죠 저 아니까 기안이 저 질투할듯 아 기안에게는 잘돼도 기안이 잘돼도 맞아요? 뭐가요? 전시가 잘돼도 저 질투해요? 누구 전시가요? 기안의 전시가 잘돼도 기안이 저를 질투할까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질투해? 그림 지가 다 팔고? 그거를 그러니까 밑 빠진 덕이야 어떻게 하면 희민이가 네 행복해지냐고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걸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봤거든요 네 죽어야 끝나 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만들어졌어 그렇게 침착매이 망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보세요 이미 그림으로 활동을 안해 네 그러면 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죠 그림으로 잘 됐으면 그림으로 나는 뭐 활동도 안하고 뭐 2008년에 종료했는데 2018년도에 유퀴즈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면은 그림을 잘 그림이 자기가 잘 팔렸으면 네 그 그림으로 보통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또 각 모든 분야에서 비교를 합니다 봐봐 채팅창도 나 혼자 고장이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아 채팅창이 의미심정한 채팅창이 왔어 가진놈을 모르네 가진놈을 모른다고? 가진놈을 모르네 아 가진놈 알죠 99 를 갖고 있어도 다른 1을 1에 포커스를 맞추는거 크으긴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은 황금궁예는 힘이니? 황금궁예 그거 일단 왕권부터 못보게 해야돼 왕권보니까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나한테 맨날 황금궁예라고 하잖아요 카페나 볼까요? 카페나 보자 다크라이드? 어두운거야? 디즈니는 밝은거 아니야? 디즈니랜드에도 어두운게 있습니다 와! AT! 그거네? 바로 가디언 오브 갤럭시 다크라이드입니다 저걸 만들었어? 이거요? 만들었겠죠 AT AT 워커 워커 저거 이제 비행기로 다리 감아가지고 넘어트리잖아 미쳤네 미쳤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라이드도 생겼어? 이거는 놀랍게도 제가 타봤어요 2017년에? 그 블리츠컴 가서 디즈니랜드 갔다가 가디언 오브 갤럭시 타워형의 놀이기구에요 여기가 진짜 잘 만드는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되는데 타워에 딱 줄을 쓸 때부터 달라 뭐가 다르냐 거기 뭔가 있잖아 줄 서는데도 이미 있어 줄 서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영상이 나와 라쿤이 뭐 다 구해줘 스터디텔링을 시작해 거기서 이미 누가 쫓아오고 있어 우리는 쟤 누구를 무찔러야 돼 이렇게 해 줄 서서 가면은 위에서 움직이는 거 살짝 보이는 게 있어 이미 줄 선 상태에서도 시작이야 이야기가 뭐가 진행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뭐 누구로 해줘 이렇게 하고 여기 타가지고 우웅 올라갔다가 치큭 열리고 우웅 갔다가 차큭 열리고 하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웅 우웅 이렇게 하는 건데 앞만 보고 우웅 막 출발하자 이렇게 쑤웅 하면 이렇게 쭉 열려 열리면은 거기 준비된 그 상황이 영상이 나와 이거 또 다 치면 시우 내려 willkommen 쒸워즈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ten ś time 제국군 기지에서 탈출하는 건데 막 뭘 타고 달려 제국군들이 막 총 쏘면서 쫓아와 이리 꺾고 저리 꺾고 막 하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뭐가 훅 올라오면 빨간 게 썰시르 하면서 썰더니 다스베이더가 훅 하면서 그래서 우리 차가 훅 꺾어 또 막 도망가 뒤질 거 같애 진짜 그렇지 미친 거 같아 막 달려 막 달렸다 했는데 자 끝났습니다 드디어 안 오겠지? 이렇게 안 오겠지? 마음의 안도감이 들고 딱 기프트샵 기프트샵에서 바로 이제 광산광 하나 사고 기프트샵 기프트샵 하나 사서 그것도 그것도 뭐냐 해리포터도 줄 설 때부터 이미 막 액자들의 선생님 얼굴들이 움직여 막 눈이 막 이래 막 살아있어 액자가 오 뭐야 이건 또 막 막 이러다가 또 타면 막 피아노 피아노 가면 날아다니 피아노 타고 막 유니버스 드디어 해리포터 해리포터 쿼디치인가? 아이스하키 같은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애들이 막 옆에서 막 초상화 막 움직여 초상화 저거 차려 보면은 지팡이 하나 샀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쥐어져 있어 그렇게 돼? 아이스하키 3만원 지팡이 3만원 빗자루 20만원인가? 지팡이 지팡이 3만원 아니야 4만원인가 5만원 그리고 그것도 있어 교복 어 그리핀도르 교복 나 그거 나 그 스웨터 하나 사서 수자씨 선물해줬는데 석유냄샤나도 많이 흔들라 흫 안 살게 사.. 아.. 안 살걸 그랬죠 난 안 사는데 그러게요 그럼 형이 말해야죠 옷은 원래 석유로 만들어 이렇게 샤프란 넣고 돌려 작아지잖아 그럼 트랜스포머 잠바는 진짜 좋아하더라 애들이 아 그 변신하는거 네네네 에반게리온 대가리에서 하고싶었대 아무튼 요거 디즈니언데 좀 확실히 달라 IP가 있어서 그런거야 그치 해리포터 스타워즈 엄청 유명한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치 로티가 로티로리가 할 수도 있잖아 로티로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봐봐 로티로리가 어? 로티로리가 할 수 있는게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야 걔네가 주인공인 컨텐츠가 없어요 뭔가 걔네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엄청 인기가 있다던가 아 여기서 하면 되지 직접 이게 누가 보냐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야지 누가 보는게 아니고 놀이동 놀이동산에서 하면 되지 스토리가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몰라도 녹일 수 있는거지 녹여서 농심하고 그 쪼인해서 너구리해서 로티로리가 도와주세요 이대로라면 너구리 우동이 돼요 그래서 막 끌려가 그래서 막 아 농심하고 해가지고요? 롯데인데? 어? 아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해 원래 그래서 그 빨간 국물 그 스프 국물에서 막 헤쳐나가 어 그럼 우리가 이미 라면을 알고 있으니까 직관적이잖아 그치 농심이 그럼 거기서 악역으로 나오는거네 너구리를 너구리를 진짜 너구리로 만드는 근데 그거 나중에 농심이 좀 악격되니까 끝나고 나서 응 사과해 너구리 한 박스를 반값에 팔아 그 체험한 사람한테 끝나고 기프트샵에서 한 박스 팔아 너구리 반값 그리고 시식코너도 있어 식당 너구리 너구리 우동 너구리 라면집 CJ에서 영화 많이 만드니까 응 그런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응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박친거는 어두운 영화가 좀 많잖아요 응 그래서 쉽지가 않다 새국내자 응 새국내자 올드보이 복도 이런거 응 망치로 막 다 깨면서 나가잖아 응 고런걸 어떻게 어트랙션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할 수 있지 응 충분히 할 수 있지 올드보이 복도야 제목은 응 할 수 있지 기계가 그 순서에 맞춰서 나오면 되잖아 응 그거는 다른 영화에서는 그럼 이제 두더지잡기 하듯이 하는거야 두더지잡기 하듯이 여기 타격점이 이렇게 있고 어허허허허허허 튀어나와 튀어나와 딱 맞추면 들어가는거지 탕탕탕 망치로 뿅망치로 탕탕탕 발로 차야되는건 발에도 센서 발은 발표시가 있어 발로 빵차고 도끼 도끼 그니까 막 생각나는게 다 어두운 영화니까 뭐 이렇게 녹이기가 좀 쉽지않네 그거랑 그거 설국열차 꼬리칸부터 그 계속 바뀌잖아요 칸마다 타고 슈욱 들어가 아 설국열차야 그냥 설국열차 안을 안을 인간이 가긴 해야되는데 그건 약간 살짝 그 바꿔서 그 심밧대의 모험처럼 슈욱 탐험하면 있어 그 앞에서 양갱 팔고 양갱도 팔고 판맛 떨어지게 양갱이 너 레이드랑 같이 팔어 레이드랑 콤베트하고 콤베트하고 세트로 묶었어 세트로 진짜 밤만 떨어진다 설국열차 세트 그거랑 부산행열차 아니 그니까 밝은게 없어 그게 컨셉이야 어른용 어른용 그.. 놀이동산 테마파크 그니까 한국영화가 존나 빡세 잘 생각해보면 내용들이 괴물 존나 빡세 괴물 괴물은 스크린으로 계속 쫓아갈게요 도망가기 그럼 중간에 배두나님이 활 한번 쏴주고 어 합류해서 한번 쏴주고 헤어졌다가 또 다시 또 막 도망가고 화염병 던지고 얼마나 재밌어 이야 미쳤다 미쳤어 그것도 팔고 맥주도 팔고 흐름 라이 그 신밧대의 모음처럼 이렇게 보트로 지나가는 어트랙션인데 옆에 반지하가 잠겨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막 기생충 가족들 막 이렇게 있어 그냥 괜찮죠 그것도 어떻게? 기생충 가족이 잠겨있다고 여기까지 창문 쳐다보고 있어요 아 그것도 좋고 기생충을 할거면 그거 어때? 50명이 들어가 응 줄을 서서 그 놀이기구에 딱 들어가서 50명이 50명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납작하게 엎드려 어 뭔데? 그게 그 주인댁 돌아올 때 그 연출 상황 피해서 나가야돼 그 영화 한 장면에 50명이 다 누워서 있다가 상황 봐서 나가면 탈출 그러면 사은품 눈치게임 눈치게임 어? 근데 오징어게임 테마파크 진짜 해볼만한데? 오게임 오게임 테마파크 좋지 그걸 레이저로 인식해서 삐이 소리 나게 할 수 있잖아 그 뭐야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응 삐이 소리 나면 나가야지 이기면 뭐 상 주고 상품 주고 줄다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유리다리랑 그 무궁화꽃이랑 그 정도는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음 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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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역시 아이피야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아이피고 역시 아이피야 명부만 바꾸면 아이피 피해갈 수 있는 소재들이라 그거 미스터 짐승 아저씨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징어게임 현실판 블리저드 아이피로 롤같이 만들면 대박이겠지? 슬미도 그냥 유격장 가면 돼 유격파크 유격랜드 재밌겠다 아이피의 힘 아이피의 힘 아시죠? 블리저드 캐릭터로 만들면 그럼 오버워치에 나온 애들하고 막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막 다 모여 싸운다고? 나는 오히려 응 워크래프트 쪽으로 그냥 갔었어야 됐다고 봐라 너무 좀 잡탕이 되니까 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워크래프트를 아예 리셋해가지고 100년 후 아니 200년 후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너무 질린다고 근데 그건 모두가 하는 얘기에요 아 그래요? ㅋㅋㅋㅋㅋ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왜 안해 근데 워크2 내자는 거잖아 와우2 와우2를 내기가 힘든가 보지 원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 블리자드 테마파크보다는 워크래프트 테마파크가 나을 것 같아 아예 그냥 씨 그게 맞죠 크로스로드 뭐 막 그거랑 그 뭐야 그 배럭 같은 것도 있고 막 스타크래프트 테마파크는 우리나라에 있지않나? 아예 딱 똑같이 그런 노래방? 옛날에 약간의 에일리언 느낌 나게 꾸며놓은 노래방 있지 않았어요? 인테리어를 옛날에 옛날에 그랬지 동굴 노래방이나 뭐 어 동굴 노래방 그 노래방 특유의 지하실 냄새 맡아본지도 되게 오래됐네 그치 이제 그런 노래방이 많이 없어졌어 응 블리자드 IP 롤 같은 거 만들고 구찌도 파는 거임 정신없는 사람은 초갈티 같은 거 사서 입을 듯 초 초 갈 초갈티 아 왜요? 좋았는데 아 왜 자꾸 똥말이 없지? 나도 너도? 나도 먼저 갔다오세요 먼저 갔다오 아 똥 좀 싸고 가겠다 대표하나 네? 대표하나 아 그거? 어 어 그 비데에 온열 기능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걔네 집에서 이제 비데를 처음 봤는데 거기 온열 기능이 있던 거였어요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아 이 새끼 방금 쐈구나 아 그런 줄 알았는데 딱 체온 정도로 유지해 주는 거였어 기술이었어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딱 그 느낌이었어 아 걔네가 좀 부잣집이었어요 그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일산에서 다녔는데 일산에 이제 마두동이란 동네에 막 그 시트콤에 나오는 거 같은 단독주택이 막 모여있는 약간 그런 동네가 있어 거기 이제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걔네 집이 이제 2층 집이었는데 근데 걔네 집이 이제 2층 집이었는데 비데가 있더라고 어 맞아요 정발 중 근처에 거기 곽백수 작가님도 거기 살고 계시고 완전 거기가 이제 완전 부자 동네죠 맞아요 실제로 그 동네에서 드라마도 많이 찍었어요 에로 영화도 이제 오프닝 보면은 거기야 이렇게 막 대화하잖아 이렇게 집 앞에서 대체로 거기더라고 아니 그 옛날에 나왔었어요 이게 우리집에 채널이 허니티비인가 그게 하나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게 돌리다 보면 걸린다고 근데 허니티비를 그 잠깐 봤었는데 당시에 느낀 거는 아니 어쩌지 배우가 정말 적습니다 계속 나온 사람이 나와요 오 그래서 되게 적구나 이 풀이 되게 작구나 를 느꼈죠 한두 편을 본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본 배우가 이제 남자 배우 중에서 민도윤이라는 배우분이 계신데 그분이 KBS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뭐 얘기하다가 아 정발산에서 음 비데 얘기하다가 넘어갔구나 암튼 그 동네가 엄청 좋습니다 막 되게 되게 잘 손질된 개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주인하고 뭔가 되게 이상적인 동네 나도 거기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보니 용인까지 왔군요 그러니까 뭔가 털 관리가 잘 된 개들이라고 하나? 사랑을 많이 받은 개들 대형견들 용인은 용인도 좋은데 용인은 용인 특징을 알았어요 제가 용인이 이제 3년 살고 알았어 여기는 그냥 전체가 다 공사판이야 그러니까 어디든 공사를 하고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용인은 항상 무조건 공사중이야 어디든 되게 심해요 고기동도 그렇고 난개발이 너무 심하다 여기는 진짜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이제 부모님은 아직 거기 사시니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변했어 또 상권이 죽었어 막 라페스타 이런 데가 그냥 약간 채도가 내려가 있어 그냥 거리가 채도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색깔이 아니야 뭔가 색이 약간 흑백으로 약간 들어가 있어 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웨스턴돔 쪽으로 원래 상권이 좀 넘어갔는데 그쪽도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니야 뭔가 도시가 늙었어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신도시라는 일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30년 지나니까 도시가 늙고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 사시는 중산마을이라는 데는 상가가 전부 요양원이야 다 막 다 무슨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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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도시가 늙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원래 저 맨날 거기 이제 20대 때 PC방 가고 맨날 노래방 가고 투다리에서 뭐 애들하고 소주 먹고 그래도 좀 활리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행인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구요 근데 이제 일산이 그 정도면은 이제 막 지방 도시들은 더 심하겠지 오셨어요 응 뭐 무슨 얘기하고 계겠어요 아.. 그냥 일산 얘기하겠어요? 비대 얘기하다가 비대가 있는 좋은 내 친구의 집 마두동에 있었던 집 얘기하다가 마두동 일산이에요? 일산부촌 그래서 이제 일산이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까지 갔습니다 일산에 갈 일 없잖아 부모님은 아직 거기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한테 술을 팔던 가게가 있었어 간이역이라고 그 건물이 가라앉았어 건물 자체가 늙어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도시가 늙었구나 에로 영화 얘기 안 했다는데? 에로 영화는 뭐야? 제가 에로 영화 얘기 했어요? 아! 마두역 부촌 있잖아요 백수영 동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찍는데 에로 영화 오프닝 같은 거 자세히 보면 그 동네인 경우가 많다고 보통 이제 그런 집 앞에서 찍고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가 그러면서 이제 보통 시작돼 얘기가 에로 영화는 어떻게 보는 거야? IPTV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TV 거기에 들어 있어요 처음에 신청하면 한 달 공짱가? 그래 그때는 볼 수 있어 돈 안 내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예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꼭 그 채널을 즐겨 이용하시는 거 같은데 즐겨 이용 그 취미에요? 아니 그 채널이요 네 돌리다 보면 나와요 그거를 내가 바로 이렇게 탁탁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네 뭐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네네네 채널이 거기서 멈춘다? 보통 멈추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알기론 목적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적성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돌린다고요 제가? 네 아니에요 여기는 왜 없냐? 이 채널이 여긴 EBS가 몇 번이야? 하다가 딱 아 하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EBS가 제일 재밌죠? 그럼요 EBS에서 제일 노가 많이 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근데 그것도 EBS야 내가 보는 것도 사실 다큐죠 본질은 같아 에듀케이션이야 하 갔다 오세요 그리고요 네 아니에요 네 옛날에 했던 얘기다 뭔데요 아니 안동 강연 갔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거 그거 보려면 프런트에 그래 전화를 하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일부러 찾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프런트에 갔는데 방금 내 강연을 들은 학생이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형이 성인 채널 보고 싶었는데 말 못했다며 네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돌리다가 나왔냐고 네 그게 어떻게 돌리다가 나왔냐고 그랬는데 음 어디 보자 몇 번 몇 번 딱 음 그래 어 왜 안나와 아 뭐야 다른 데는 어 그냥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 아이씨 근데 프런트에 나 아는 분이라서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거잖아 그치 그치 아니 뭐 보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닌데 자꾸 안 봤다 일부러 안 봤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 아이씨 아이씨 보는 게 뭐 문제하고 정식 서비스 하는 건데 아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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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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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 오시면은 마무리 싣고 어 왜냐면 좀 빨리 꺼야 되는 게 이제 업로드도 이제 제가 이제 원본을 이제 제가 직접을 해야 돼가지고 베테나 가야됩니다 뭐 근작이야 뭐 한 판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저께도 한 두 판 했나? 반장 반장 한 세 판 돌렸나? 두 판 돌렸나? 반장 두 판인가 돌렸는데 하... 아니 미친놈들이 많아 아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악물고 안 밟아 그리고 은제... 은... 은탁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금탁 얘네들은 음침하게 리... 그... 텐파인데 리치를 안 걸어 어 그치 그치 채팅이 나오죠 리치를 안 걸어 그래서 나만... 나만... 대놓고 하고 있고 삭삭삭 피해다니면서 쓱 나오면서 찌모 이지를 하고 있어 론 이러거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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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어제... 했는데... 쓰... 그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단 말이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날씨가 좀... 추워... 뒤성숭하죠? 뒤성숭... 오늘 좀... 쌀쌀하다고... 보면은 내가 분명히 잘 나왔어 이게 어우 그림 이쁘다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근데 아 지금 이게 2등이 내가 지금 못했다고 생각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2등을 했네 막 그거야 2등 3등 4등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막판에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2등 했는데도 깎이는 2등 있죠 점수 깎이는 2등 그런 2등이야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비슷하게 나고 비슷하게 쏘였는데 저쪽은 크게 나고 나는 싼것만 애들이 밟으니까 그렇게 돼 개혈 받어 개빡돌아 아시겠어요 이 빡돌은걸? 아니요 느껴보실래요? 아니요 느낄생각 없어요? 네 느낄생각 없어요? 재밌어요 집에서 안해보셨어요? 안했어요 전장했어요 전장 다시 전장? 전장 바뀌었어요? 전장 똑같애? 근데 이제 상대방을 때리는 그래픽이 좀 열받게 바뀌었어 물총 쏴 막 상대방 얼굴에다 푸쉬쉑 아 여러가지가 생겼어요? 네 물총도 쏠 수 있고 스킨이에요 그것도? 네 5천원인데요 각각 번개로 지질수도 있고 아무튼 때리는게 좀 열받게 바뀜 음 추성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패는거 한정판인가요? 상점에 안나오던데 그거 그게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패는거에요 그게 원래는 평타는 번개고 좀 세게 때리면은 붕붕붕붕붕붕 하면서 이제 상대방 머리통을 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예받습니다 그걸로 당하면 다시 전장으로? 예 돌고 돌아 전장으로 요즘 그거 다시 나왔잖아요 학장패 예 그 심해가 테마에요 그래서 정규전은 별생각 없어요? 정규전은 아예 몰라요 투기장은? 나에게 핫스톤은 전장 에뮬레이터야 아 한번 볼까요? 전장 한번 한번 해봐요 한번 한번 해봐요 이거 이거 도시로의 향이 도시로의 향이 도시로의 향이 도시로의 향이 이런 Kanjutma 아유음아 뭐야 아아아.. 해가 바뀌었지? 해.. 지금 오늘 처음 킨겨? 아니 요 해 뭔 해인지 알죠? 아니요 어떻게 몰라? 이거 눌렀을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이게 안 떴어요? 최근에 안 했나 봐요? 이번 주에 안 했나 봐요? 이번 주에는 안 했는데? 살면서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 걸? 기억이 안 나요 오오 반다르고 멋있다 아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림이 엄청 좋아졌어 좀 봐봐 이거 봐 갓겜 됐어 이거는 원래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해? 아니 저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았어 그냥 조금 약간 이렇게 이펙트만 줬지 저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그런가? 다이아몬드 이정도 하지 않았나? 아냐아냐 이게 저 정도였지 이렇게 막 180도 돌진 않았어 다이아는 원래 이렇게 막 삐져나와서 이랬어요 아니 저 정도로 돌진 않았다니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좀 신경 썼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좀 신경 썼네 아 바뀐.. 바뀐거 없죠? 부하 있는건 아니죠? 부관 부관을 몰라? 그럼 진짜.. 오랫동안 안했네? 아 나 알아 아는데 근데 주워드름 나 주워드름 아 주워들었어? 카페에 누가 전후 생겼는데 해볼 생각 없으심? 뭐 이런거만 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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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때리거든? 시시 오줌발사로 때려 저게 좀 열받아 어 이거 이거 5천원에 시시 오줌발사면은 괜찮아 개빡도네 스킨 아지샬인가 이거? 나가? 전장보너스는 사야되는데 이건 사야지 그래야지 4명 고를 수 있어요 이거 타격효과 15대미 넘어가면은 이제 저렇게 되는거야 세게 바다닥닥닥 돌린다는게 이건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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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열받아 제가 직접 가거든 아아 따다닥닥 따다닥닥 이건 시시 오줌발사 아 이거는 천공의 일격이구나 다른거다 꽝 그래서 나는 저거 폭격이랑 저거 오줌발사 샀어 열받는거 두개 아 폭격이랑 오줌발사 아 이거 사야된다고? 시시 오줌발사랑 최근꺼 어 그건 사야되.. 그건 보너스로 사면 되겠네 잘 맞는 아 나 잘 안할거 같은데 따가닥 그리고 저거 사야되 시시 오줌발사 맨위 이건 안할건데 어 그래? 한판하고 안할거 같애 자 갑니다 알려줘야되요 알겠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거에요 꽂이낼수록 방어들 많이 줘요 조금 주는거지 어드밴티지를 그 기준은 제작사에서 한거고 뭐 그렇겠죠 패치워크 피 많이 주듯이 그럼 패치워크도 이걸로 방어드로 표시되요? 패치워크도 일관되게? 그럴거에요 뭐가 좋아요? 저같은 경우 리치왕 얘는 뭔 기준으로 나와요? 4성 뭐 이런거 제요? 게이지가 차면 나와요 보통 한 멍서스 한 4턴정도에 리치왕이 좋으니까 방어도가 낮겠죠 그렇죠 족구리니까 파리죠 리치왕하고 야수 조합 괜찮던데 환생 음 저기에다가 그 뭐냐 독거미한테 환생 주면 좋던데 요거 환생하기 좋죠 응 그렇죠 어 어! 잠깐만 여기 놨어 이거 하고 할걸 그랬나? 왜요? 에이 저 명인 키우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맥스나 삭제됐대 맥스나 삭제됐어? 젠장 그럼 나 이거 환생할때마다 차는거에요? 이거 0능 쓸때마다? 어 이거 제 멍서스가 나오면 저 0% 잖아요 뭐 때리고 맞고 이러면 제가 게이지가 차요 그럼 반띵 찼을때 이제 카드가 들어와요 아 때리고 할때마다 네네네 사기야 더 아파 더 아파 따다닥 따다다닥 퐁 퐁 자 다음 잘하셨어 어 업그레이드죠? 당연히 업한게 나 음 뭐 파는 앤네 얘도 네턴닉 끝날 때 무지개 한골하지 야씨 환생하수인이 죽으면 그 하수인들을 하나 더 소환합니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해보면 알아 환생한 애가 죽으면 얘를 한 번 더 나와 또 나와! 둘나와 그러니까 개사기죠? 모든 환생이? 네 멍서스도 환생해요 멍서스도 환생해요 얘도 환생해 멍서스 죽이기도 힘들어 두 번 연속으로 죽여야지 뭐야 얘 개꼴 받네 오케이 알 아파 오케이 아싸 다음에 더 찾아야지 근데 어? 야술각이었던 이거? 응 나 할 때는 개궂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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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좋아짐? 어 좋음 좋아졌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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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확실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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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냐고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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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때 안 좋았어 마지막에 나갈 땐 좋았어 리치랑 궁합이 좋다니까 리치랑 궁합이 좋다니까 어차어 근데 살 것도 없어 지금 어차피 참 흠 222 알파 오늘 담으 짝 확실해! 잘했어 잘했어 멍서스 나오면 저 환생이 이제 아 얘도 야수니까 어 맞네요 역시 형마이들끼리 잘했어 아싸 이거 이거 교환 아싸 바보들 아 얘만 때리지마 아이씨 줄건 좋아 모임 줄건 좋아 자 여기서 됐어 됐어 주새끼랑 저거 주새끼 사 주새끼 어 주새끼랑 됐어 끝났어 끝났어 또 뭐 사 주새끼에다가 환생 주고 저 해적도 좋고 아니면 저 정령도 좋고 이 환생으로 죽을때 이 깨구리가 옮겨 붙나 안 붙을거같아 아 환생하면서 히덕이는 나오고 붙나 붙지 붙지 됐어 됐어 끝났어 저녁은 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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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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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이제 곧 생기는데 그니까 멍서스 나오면 다 뒤졌다 그러면은 쥐가 죽으면 저 쥐가 두 마디가 더 생기는겨 뒤졌다 미친겨 개구리한생은 리븐 나오고야 좀 쓸만하대 개 패야지 형 우리 개 팹시다 어디 보자 어 근데 얘 좀 어 아니 어 오케이 옥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좋았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와 효율적으로 싸운다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싸우지 어 으 미쳤지 아싸 호민이형 말들었더니 이기네 개 패고 어 미쳤다 미쳤다 이씨 어퍼구 개사 그래그래 힝헝헝헉헝헝 에헤험헝 힝헝 태어나고 이검 나오고 이제 다음에 멍서스까지 나오지 디-저-다 디-저-다 멍서스 빨리 나와라 아 빨리 나와 뭐야 이거 허접한가 멍선수 빨리 나와 나 못 참겠어 진짜 개석이네 리치와 개빡도네 맥스나 없어졌대요 알고 있었어요? 맥스나 없어진지? 몰랐어요 맥스나 너 몰라요? 없어진 것도? 그냥 안 나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싶었지 없어진 줄 몰랐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깨졌어요? 개팬다 이제 멍선수 나왔다 미쳤다 멍선수 아 저거부터 나오지 말지 개같은 오케이 아싸 아싸 오케이 개쌤 개쌤 응 어 나 멍선수 왔다 지졌다 업 달려 멍선수 내고 업 달려 4선 가는거야 가 가요? 어? 액뮤 액뮤다 깽뮤 액뮤사이지 액뮤 자 그래가지고 환생 주고 환생 주고 걸어죄 걸어죄 하나 또 나와? 죽고 하나 둘 근데 다음 턴에 아 다음 턴 업은 얘부터 죽여야겠다 얘부터 죽이자 다음 턴에 해적팔고 업 해적팔고 업 요거 사고? 해적팔고? 돼요? 아니 그냥 해적팔고 업 그러고 이제 리븐되어 찾기 그럼 끝 끝나 그럼 굳이 얼릴 필요 없잖아 어 안얼려도 되는데 내가 피가 괜찮으면 업하고 아니면 사고? 깨구리 맨 앞 깨구리? 왜왜 빨리 깨굴깨굴해야지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 아 먼저 없애놓게 두개나와버리기 물을 주세요 아 교환 좋다 아 좋다 깨굴 오케이 두개나와버리기 나와랏 오케이 이게 멍서 쓰라고 무관야수 야스야스 따다닥 아우 이거 오줌 저거 샀으면 오줌 찍 갈리면서 액션 쾌감 느낄 수 있는데 15분분분분분분분분분한된 15분분분분 reca 요기서 팔그 하라고? 아니 액무사죠 나라면 여기서 저거 팔고 그 5성 달리거든? 왜냐면 너무 쎄기때메 왜냐면 지금 지급 나라면 여기스 Sum 갑니다 어.. 개구리를 먼저 터뜨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개구리 환생 선타는 아니고 환생을 앵무한테 줘도 열받고 아 어차피 도발 많겠다 개구리 쪽에 하면 안나오는데 뭔 개구리에 대한 거야 응? 쥐에 대한 해야되는거 아냐? 아 중매? 양 많게 하려면 그게 낫죠 아니 채팅창 채팅창 앵무 줘도 되고 자리 없어서 좀 많이 비워놓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얘 그냥 싸웠어도 이겼겠다 어차피 달렸어 네? 그냥 어차피 달렸어도 이겼겠어 봐봐 앵무에 대해수면 어차피 하나밖에 안나오죠 와우 오오우 비췄다 아 아왜 앵무가 안 터져서 샜 Union 나 이렇게 행복했네 이제 nervl 이제 리븐디어 찾고 이제 야수댁의 모습을 갖춰야지 어어어 곰사고 곰사고 저 저….뺨도 사가지고 앵무한테 환생 걸어주고 걔 팔아 멍쏘수도 없어도 되는데 사실 이제 멍선수 필요없어요? 필요없지 않을까? 자리가 없을걸? 개를 액무한테 주기 어까이 환생은 깨구리 아니 걷다가 뭐야 이렇게 좋다 좋다 아 이거부터 비울걸 아 이거부터 비울걸 잘못됐다 죽을까봐 어? 쉿 이건 이거 억가 이거 억가긴 했어 근데 데모가 좀 아까운거 같아 데모도 개..개 뿔릴 수 있는데 데모 파는게 맞았어? 너무 못쓰었다 너무 못쓰웠다 어? 아 왜 쪽쪽 떠야 돼? 오우 이것도 빅이네 이야 잘사왔다 잘사왔다 상대 뭐했지 지금? 어? 저 쥐 무즈도르노로 쥐 가져오자 쥐? 어 쥐 있었거든 또르노 또르노 가져올거 있었어 쥐을 깎아 그 있어야지 쥐 쥐새끼 있어야지 쥐새끼 리븐차지라는데 아니 무즈도르노도 해볼만한데? 오우 깨굴깨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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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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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황카? 황카 황카 해가지고 저기 그 늑대 찾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타자 헌카해 발만 할거 같은데? 헬만하지 홀드린 한밤 찾아 나와 홀드린 ' 전혀 시너지가 없네요 강물빼미라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헤헤이 애매해 네.. 안 돼 아니 리분만 나오면.. 너만 오면 꼰대 도발 없어서 얘한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두 개나 도망가? 아.. 이 새끼.. 망했는데? 망했는데? 어우.. 세게 맞겠는데 이거? 어우.. 어우.. 리분데어 빨리 찾아야 돼 어 이것도 있어 죽었어 어.. 그럼 리분데어 빨리 찾자 올리고 여기서 하나 사 리분데어 없으면 쓰레기? 그럼 이거 필요 없고 리분데어로 가? 안 돼? 바로? 나 리분데어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사지 말고 리분데어? 업곰에서 자신 있어? 쟤 잡을 자신 있어? 이건.. 그냥 해도 이기는데 응 곰을 살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난 없다고 봐 없어요? 리분데어가 낫지 리분데어가 낫지 리분데어 찾자 나왔다! 나왔어! 도발 도발.. 어 도발 걸자 저기한테 깨구리 학자한테 하나 이거 하나 버리는 게 낫겠죠? 없어도 될 것 같아 쥐를 버려? 아 쥐 버려도 될 것 같아 쥐 버려 쥐 쥐.. 곰은 도 필요 없는데 사실? 하! 할시름 한번 해보겠어? 쥐.. 쥐.. 내가 개판을 보여주마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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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캬리 아 이거 어디에서 해야지? 쥐 그거? 엉... are sondern 쥐한테도 맞아 앤 쥐.. 쥐 스통 아 아직 총 겁니다 쥐격쟁이 칭 Cause 질 irgendwo 어떻게 안 주우면 돼? 아 뭐야 이씨? 뭔데 안죽어? 비워 cott 어? 뭐야? 황카 됐다 황카 황카 안만들고 싶으면 안만들어도 돼요? 아니 자동무직스 피쳐줄걸? 그럼 굳이 이렇게? 그냥 황금으로 변하면 되지? 파는사람도 있거든 파는사람도 있다고? 멍쏘스 처음에 파는사람도 있어 아 그니까 진화하면 그냥 황금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개를 만지 이겼다 이겼어 어 저기 킹 울뱀 잡아라 킹 울뱀 핫 앗 요거는 있을거 다 있잖아요 있을건 다 있는데 주의나 아니면은 저 도발을 좀 걸어줘야되 어? 도발 걷는거 어때요? 개구락자한테 어? 개구락치면 도발되잖아 그냥 아싸 여기서 킹 울뱀 나와라 킹 울뱀 오 꼴드린 좋네 좋네 잘됐다 잘됐어 쎄다 이제 도발 걷는게 도발 걷는게 낫겠죠? 저 환생을 저기에 어 저기다 걸어줘요 도발 걸고 요걸 바꾸는게 낫겠지? 어 네 그것도 괜찮죠 얘 하나 있는게 낫겠지 그래도 여기서 쪼커로 어미인푸네기 쪼커로 어미인푸네기 쪼커로 어미인푸네기 어때 쪼커로 어미인푸네기 요거죠? 아 요거다 그럼 쪼커로 어미인푸네기 다시나 시바 잠금 한번 자리가 안나오잖아 둘도 소환? 아 그래도 자리 만들어졌는데 이것만 터지지도마 아 시바 왜 volume 아... 개못해 자리 비워졌다 그러고 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리븐되어 사다있으면 됐어 아! 아이씨X 괜히 맞았지 아 이길거 같은데 그래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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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골드 릴 나왔으면 다른 린들 다 쳐 내는게 낫지않아요? 어떤 애들이요? 죽네? 얘랑 얘 쟤 쟤 쟤 저 썩은 쥐는 팔아야지 진짜 썩 쥐 그리고 쟤 멍스터스도 딱히 필요없어 어우 저 쥐 사야지 썩 쥐 저거 저 쥐 바꾸자 근데 이걸로 할려면 2개 같애? 저 스프린터를 쳐내야지 아 골드에 이미 발라가지고 따사 모르겠다 나도 어 저거 선생님 걸어줘야죠? 저거 저거 스프린터 팔고 이제 저기다가 걸어주면 되겠네 골드린한테 걸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팔아도 되겠네 걸고 뒤나가고 팔거 다했는데? 그쵸? 다했죠? 네 근데 거기 맞아? 앵무 거기 맞아? 뭐요? 앵무 거기 맞아요? 앵무 3번 아니에요? 응 이렇게 쥐는 지금 버릴수가 없잖아 구주에다 걸었어? 여기다 걸어봤자 안나오잖아 깨구리한테 나오잖아 깨구리다 해봤자 안나오잖아 이게 낫지? 개체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아 안나오네 개구리다 해야되면 괜히 이 새끼 두 마리 더 해가지고 안나오잖아 멍서스 이 새끼야 됐다 됐어 됐다 됐어 오오오 야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멍서스가 한 일이 없다 지금 옵션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더 빨렀는데 원래 개구리 퍼지는거 지금 옵션 나.. 하하 중 아니야? 이거 느린데? 옵션 됐어? 어 높음인데? 빨렸던 것 같은데 얘를 팔자 멍서스 필요 없다 아 멍서스? 없어도 되나요? 어차피 꽉차 따다닥 어? 업하자 업하는게 맞아? 응 이건 업이지 개구리? 또구리? 얘보다는 개구리가 나 진짜 그거 찾자 황금리븐 황금리븐 만드는게 나 그럼 업을 왜? 아 그 방울뱀도 좋으니까 아니면 황금뱀은 5성에 나오는데 황금골들리도 좋으니까 그럼 골드린 때문에 올린거여? 네 앵뮤은? 앵뮤? 앵뮤은 저 주랑 바꾸세요 앵뮤은 화수도 주랑 그렇죠 그리고 그 앵뮤한테 환생을 주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겟쌤 액뮤가.. 액뮤가 그거야. 키카드야. 액뮤가 사기야. 이 여집이 죽었어. 엄청 약하네. 터져 파고나잉. 야 이제 큰 거 온다. 이게 두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면 이미 효과를 한 거거든요. 그럼 얘를 안 쳐내는 게 낫거든. 야 저 액뮤 저거 지독하다. 도나온다. 도나와. 따다닥. 골드닝이 필요없어? 아니 나 골드닝이 필요한데? 다 있으면 좋지. 결승이야 결승. 야 오랜만에 했는데 결승이야. 쥐. 굳이. 몽사스 쥐로 바꾸기? 굳이. 리븐 차는 게 나을 것 같아. 엥무 합치거나. 오우. 됐다 됐다. 히뚜라. 히뚜라도 좋아. 히뚜라를. 얘 대신 넣는 것도 나쁘잖아. 히뚜라가 차라리. 그 판단? 난 굳이. 쥐는 있어야 돼. 팔려면요. 팔려면. 요거랑 요거를 팔고. 요걸로 가야 돼. 히뚜라랑.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그 판단? 그게 더 좋지. 저. 개구리랑 쥐. 아 펄짝개구리 그걸 포기하고. 그래서 얘를. 얘를. 얘를 개쎄게 하는거야. 얘를 개쎄게 하는거야. 아. 아 너무 길어. 아니. 되므네. 너무 기다. 야. 요니케 살았네. 따다닥! 진짜 개쎄다. 아니 이게 지금 과도기니까 야 안주네 오우!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니 미쳤어 아 이거 팔고 할걸 아니구나 요거 팔아야지 요거 아닌데 장사 안두번 하나 오 방울뱀 방울뱀 안좋은데? 방울뱀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아 지금 이걸 터트리러 간거잖아 그러네 개구리 살리지 그랬어 응? 개구리 살리지 환생중호 아 잠깐만 얘부터 죽여 거기서 또 환생 나오면 어떡하지? 중매 나오면 어떡하지? 좀 시간걸려 좀 시간걸려 아이고 악 씨바 요가파이 어우 좋다 아 요맛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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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하면서 쁫 키라노사우노스같이 생기네 아 그래? 뭐요? 하수인이 나와서 패 어? 이거 사야죠? 골들이 오오호호호호호호호 아 근데 잠깐만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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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를 대체해야되는데? 맞아? 됐어 됐어 뒤졌다! 흉압제? 여기서 흉압제 제발 독이나 첨벙 아 개가 이게 좋아 차라리 좋아 아 그냥 플레인? 플레인 흉압제 좋아요? 흉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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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비우는게 낫다 어 환생 아 자리 비우는게 많네 흉압제 흉압제 하수 흉압제 흉압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게 전장이지 황금 골드링이 뛸지 몰랐네 전장 재밌죠 시청자 사과하는 거 봐 지금 훈수 둔 사람들 다 사과하고 있어 독에 잡았고 있어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개구리로 갈 거면 개구리로 갈 거면 개구리 먼저 터뜨리고 앵무 터뜨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중매 잔뜩 놓고 그러니까요 과자 이제 넷이 넘었네 히드라 골드링이 맞지 골드 안 나와도 잘했어 잘했어 아주 그냥 아닌가? 고수 초대석 저 또 쇼 앤 트루브 하셨네요 코스튬인가요? 어? 항상 이제 이런 거는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 아이고 알고 알고 말합니까? 에이 한두 번입니까? 어? 그리고 이제 하지마 전장 재평가 받을 일 없게 한두 번 겪어봅니까? 뭐 뭐 누구는 뭐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고 이따가 생록방 보러 오세요 자 카카오티비에서 하니까 거기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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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tions 1 3 아 11 14